3. 기다림 속에 사는 여자 그 후 어머니는 꿋꿋하게 생활에 전념하였다. 행여나 하고 바라던 일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나 남편은 돌아와 주지 않았대. 뼈는 하루가 다르게 익어서 이삭이 무겁게 휘누러지고 휘누러진 뼈이삭은 수술을 재촉하고 있었대.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대. 어머니는 이틀 동안은 혼자서 뼈를 베어드렸대. 그 사이 사촌 시숙이 자기 논의 별을 다 베어 단으로 묶어놓고는 와서 어머니네 수술을 도와주었대. 어머니는 사촌 시숙의 도움이 기뻐기도 했으나 두려움도 없지 않았대. 사촌 시숙은 정직하고 입이 무거워 질문 같은 것은 별로 하지 않았대. 만일 시숙에게서 무슨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이를 대답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닐 것이었대. 그러나 사촌 시숙은 묵묵히 일만 할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대. 그는 필요한 말 몇 마디 외에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말이 없더니. 만약 아오가 돌아오지 않고 개수씨 혼자서 소장료를 내게 되면 내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말음은 여간 얘기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여자 혼자만으로는 다루기 힘들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대. 어머니는 참으로 그가 고마웠고 그의 조력이 기뻤대. 지난해에 새로 이 지방에 온 말음은 도시 사람으로 그가 어떤 못된 마음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이 사촌 시숙의 말은 더욱 고마웠던 것이다. 그런데로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노파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끔 아침 준비를 해놓고 한 팔에는 젖먹이를 안고 다른 팔에는 낯을 들고 별을 배러 논으로 나갔대. 젖먹이도 이제는 혼자서 앉을 수 있을 만큼 자랐으므로 아기를 땅 위에 내려놓고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었대. 그러면 아기는 두 손 가득히 흙을 움켜쥐고는 그것을 입에 대고 먹어보다가 도로 뱉어냐며 짜증을 부린다. 그러나 아기는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뱉어낸 더러운 흙으로 온통 흙두승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아기가 무슨 짓을 하건 어머니는 솜처럼 아기를 돌볼 수가 없다. 그녀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일에 지쳐 쉬려고 앉을 때까지 울고 싶은 대로 울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쉬는 기회를 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지만 너무도 지쳐 아기의 흙두승이의 입조차 닦아주지 못한 채 젖을 물림으로 어머니의 적가슴도 흙두승이가 되고 말지만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었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난 어머니는 노릇게 잘 익은 벼포기를 한 움큼씩 쑥쑥 잘라서 포개 놓는데 때마침 이삭 줍는 사람이 이삭을 주우려고 그녀의 논으로 들어왔대. 수수대가 되면 이삭 줍는 사람이나 거지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이었대. 그녀는 흙과 땀으로 새까맣게 된 피로에 지친 초췌한 얼굴로 그들에게 마구 욕을 퍼붓는다. 아니 그래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손으로 일하는 논에서도 이삭을 주워? 나야말로 너희 거지들보다도 더 가난뱅이야 이 때깔 도죽놈들아. 그녀는 그들에게 지독한 욕설을 마구 퍼부었대. 그들을 낳은 어머니와 그들의 자식들까지 걸쳐 어찌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지 그들도 그녀의 그와 같은 맹렬한 저주에 그만 질려버려 마침내 그녀의 논에는 아예 얼신도 하지 못했대. 그녀는 묶어놓은 볕단을 한 단식 타작마당까지 옮겼고 이어서 타작을 시작했대. 소는 허술한 성마에 메어두었대. 가을 날씨는 여전히 더웠대. 그녀는 소를 다루어 돌아가게 하고 자신도 또한 소의 뒤를 따랐대. 그녀는 타작이 끝나자 볕짚을 쌓아두고 바람 부는 날을 가려 지폭더기를 바람에 불려 알곡만을 줄였대. 그녀는 사내아이에게도 억지로 일을 시켰대. 사내아이가 게으름을 피우든지 놀러나가려고 하면 그녀는 절망의 허득임과 지쳐빠진 화풀이로 아이들을 마구 때려주었대. 그는 그녀이지만 집가리만은 틀 수가 없었대. 이 일만은 다른 일보다는 비교적 싫지 않았던지 언제나 남편이 했었대. 집가리도 모양있게 잘 틀어올렸으며 꼭대기도 진흙으로 밋밋하게 잘 발라놓고 냈대. 그 때문에 그녀는 집단을 쌓아올려 집가리 트는 일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대.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오래만은 집가리 트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사촌 시숙에게 청했대. 만약 남편이 1년이 지나도록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사내아이에게 거들게 해서 앞으로는 자기가 틀겠노라고 했대. 사촌 시숙은 그녀의 청대로 집가리 트는 법을 가르쳐 주었대. 그녀는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집가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촌 시숙에게 풀을 던져줘 그것을 펴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촌 시숙의 덕분으로 추수는 무사히 끝났대. 그러나 그녀는 고된 노동의 피로로 이제는 뼈가 앙상하도록 야유여 몸에 살점이라고는 붙어있지 않았대. 그녀의 피부는 붉은 입술과 뺨을 제외하고는 온통 햇볕에 걸어 까맣게 타어있었대. 다만 그녀의 전만은 여전히 풍부했대. 어떤 여편내는 먹는 음식 전부가 자기 자신들의 살이 되어 아기가 먹을 저지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녀는 아기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녀의 모성으로서의 체질은 그녀로부터 모든 사양분을 무자비하게 탈취해 갔던 것이대. 드디어 지주에게 내어줄 소장료의 양을 정하는 날이 왔다. 지금까지 이 말의 지주는 이곳 논에서 나오는 소장료를 손수와서 바다 간석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대. 이곳 땅은 그의 손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는 먼 도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대. 그는 해마다 마름을 시켜 소장료를 받아갔대. 작년에 그만둔 마름은 20년 동안이나 마름으로 있어서 이제는 마름이를 보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마련되어 그 자리를 그만두었대. 그래서 새로운 마름을 시켜 소장료를 받으러 보낸 것이대. 이 새로운 마름은 이 마을 안의 농가를 집집마다 돌아다녔대. 어머니는 탈곡장에 나락을 쌓아두고 집에서 마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마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시 사람이었대. 후리후리한 귀에 피부가 곱고 가죽 구두에 회색 비단옷을 입고 있었대. 그는 크고 미끈한 손으로 말끔하게 면도를 한 입가를 이따금씩 만지자 그랬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향수 같은 냄새가 풍겼대. 어머니는 그가 왔을 때 몸을 숨겨버렸대. 아무도 안 계시오? 하고 그가 주인을 찾았을 때도 자기가 나가는 대신 노파를 내보내서 말하게 했대. 우리 집 아들은 대처에 나가서 돈부리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여자들 뿐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사촌 시숙에게 마름이 왔다고 전하라며 사내 아이를 보내고 시숙이 오기를 기다렸대. 그에게는 차를 마시고 오셨느냐고 인사를 했을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대. 그런데 자기의 맨발과 얼굴에 마름의 시순이 따갑게 느껴졌대. 사촌 시숙이 지주에게 낼 소장미를 달고 마름이 자기 몫을 다는 동안 그녀는 그들 곁에 서 있기만 했대. 그녀는 가까이서 글량을 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었대. 그녀는 그것이 아주 기쁘게 생각되었대. 사촌 시숙은 그녀에게 있어 여간 고맙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대. 그러나 그녀는 나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다. 모든 농민들이 고되게 일을 해서 손길이 반지럽도록 놀고 먹는 도시 사람에게 소장료를 바친다는 것은 너무도 뼈아픈 일이었대. 농민들은 모두 우울한 얼굴로 소장료를 바쳤으며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대. 그렇게 소장료를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더 고통을 겪어야 하며 지주에게 바치는 소장료 말고도 한두 마리의 살찐 닭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쌀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언화까지 마름의 몫으로 더 얹어 주어야만 했대. 그뿐만이 아니었대. 이렇게 모두들 소장료를 바치고 나면 마름을 주빈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잔치를 베푸는데 집집마다 한 접시씩의 요리를 가져가야만 했대. 그 해는 어머니에게 있어 무척 고달픈 해였지만 어머니 역시 잔치에 가서 가려고 닭을 한 마리 잡아 요리를 했대. 닭은 그다지 세지 않은 불에 오래 쪄서 살이 푹 익어 말랑말랑 하면서도 껍질이 벗겨지거나 형체가 일그러지거나 하지 않고 젓가락을 대면 살점이 결대로 잘 찢어지도록 만들어야 했대. 이렇게 닭요리를 하는 맛있는 냄새가 여러 시간에 걸쳐 풍기자 아이들도 부엌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대.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인지 사내 아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대. 그거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린 언제 닭고기 먹게 돼? 이때 어머니는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화를 내며 대답했대. 돈 많은 부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먹는다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잔치가 끝나서 마름에 앉았던 흐트러진 상앞으로 가서 자기가 발라낸 닭벼 남은 것을 집어들었대. 닭벼에는 껍질과 살참이 조금 붙어 있었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빨아먹으라고 닭벼를 주면서 말했대. 얘야 빨리 크거라. 너도 크면 상에 앉아 같이 먹을 수 있단다. 그러자 사내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대. 엄마 그래도 아빠가 야단 안 칠까 몰라. 어머니는 애처롭게 대답했대.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아빠 자리에 앉을 건데 누가 무슨 야단을 치겠니? 그 해도 늦가을로 접어들었대. 아이들은 자기들 말고도 침상에 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대. 노파도 아들 일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았대. 다만 찬바람이 불자 뼈가 쑤셨던지 바람을 피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양지 쪽을 찾아다니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바람이 더 찬 것 같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대. 사내 아이는 어린대로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마다 일을 했대. 다른 일이 없으면 상기석까지 소를 몰고 가서 잔풀을 먹였대. 온종일 소 잔등에 비스듬히 누워 지내기도 하고 무덤이라도 있으면 거기 올라앉아 불 속에서 귀뚜라미를 잡아 풀줄기로 짠 집 속에 넣어두기도 했대. 저녁에는 그것을 집으로 가시고 와서 문설주에 매달아 놓고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대. 계집아이와 아이는 귀뚜라미가 울면 좋아서 야단들을 쳤대. 그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려 상기석의 잡초는 누렇게 물들고 어느 듯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대. 여름꽃은 씨앗을 맺고 가을꽃인 사수빛 개취미와 노란 들국화가 길가에 만발했대. 겨울에 뗄감으로 쓸 풀을 베어야 하는 계절이 딱 좋은 것이대. 어머니는 예의 조그만 낯을 들고 아들은 풀로 꼰 밧줄 타래를 들고 산으로 갔대. 어머니가 풀을 베어 쌓아놓으면 아들이 그것을 묶었대. 이 무렵이 되면 어느 상등성이었나 푸른 빛이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었대. 그들 모자들처럼 마른 풀을 베어 그것을 단으로 묶는 사람들이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면 산 꼭대기에서 차가운 밤공기가 몰려왔대. 그들은 막대기의 양쪽 끝에다 크게 묶은 풀단을 껴 어깨에 둘러매고는 바람을 받으며 좁은 산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대. 어머니는 큰 풀단을 어깨에 메고 오고 아들아이는 조그맣게 묶은 풀단을 메고 돌아왔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맨 먼저 아기를 안아올려 가슴을 헤치고 불은 젖을 물렸대. 아기는 온종일 죽만 먹었으므로 힘차게 젖을 빨아먹었대. 날씨가 차가운 저녁이면 노파는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장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대. 계집아이는 마지막 남은 희미한 밝음조차도 눈이 부시는 모양으로 논사를 짓풀이며 대강 짐작으로 문지방에 나와 앉아있다가 오빠가 오는 것을 보자 반겨 웃는다. 오빠가 일하게 되면서부터 그녀는 오빠와 같이 놀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드디어 가을도 지났다. 가을이 지나면 밀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밀시 뿌리는 법을 가르쳤다. 밀시를 뿌릴 때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보아 바람을 이용하여 씨를 뿌려야 하며 씨앗이 골고루 뿌려서야 함은 물론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겨울이 오자 보리삭이 새파랗게 돋아나고 황량한 산야에는 차츰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침상 밑에 두었던 겨우사리 옷들을 꺼내어 햇볕에 쬐어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대. 지난 여름과 가을철의 들일로 어머니의 손은 터지고 갈라져 무명조각에도 걸리기 일쑤였대. 손가락에는 딱딱한 군살이 박혔으며 앙상한 뼈만이 그중 그대로였대. 그래도 어머니는 일을 했대. 거센 바람을 피해 남양받이 창문가에 앉아 그중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노파의 옷을 맨 먼저 꿰매기 시작했대. 어머니는 노파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은 그냥 자리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러고는 노파가 입고 있는 붉은 수위에 솜을 두기 위해 그것을 벗게 했대. 여름에 솜을 빼냈던 것이대. 노파는 아늑하게 누워서 기분 좋게 찌그리며 큰 소리를 쳤다. 예, 며느라가 내가 그 수위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으냐? 내 생각은 어때? 여름에는 내가 더 오래 살 것만 같더니 겨울이 되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는구나. 어쩐지 음식을 먹어도 쉽게 몸이 더워지지가 않아. 어머니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다. 네, 어머니가 제일 정정하세요. 어머니 나이엔 다들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는 여전하시거든요. 정말이지 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 보았어요. 노파는 기분이 좋아 웃고 기침을 하며 법석을 떤다. 그래, 내 말이 과연 옳구나. 나야 언제나 튼튼하고 말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단다. 노파는 수위에 솜이 두어지기를 기다리며 만족한 듯이 누워있었다. 노파의 옷짓기가 끝나서 어머니는 아이들 옷을 짓기로 했대. 아이들은 3년 동안에 제법 자랐으므로 계집아이의 옷은 아기에게 줄 수밖에 없었대. 그러다 보니 사내 아이에게 춥지 않도록 무슨 옷을 입히느냐가 문제였대. 물론 남편의 솜을 둔 저고리와 바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대. 하긴 그것도 3년째 겨울에 입어 목과 소매를 기웠고 앞서 푼 새풀에 걸려 찢겨져 있었대. 언젠가 남편이 소에게 승미를 부려 코뚜레에 꿴 꽃비를 잡아당기자 소가 아픔에 못 이겨 머리를 마구 내줬던 것이대. 어머니는 그러한 남편의 헌호실망 중 차마 사내 아이아이의 몸에 맞도록 줄여줄 수는 없었대.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시 가슴이 미어졌대.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대. 아빠가 돌아오시면 어떡한다지? 아직 그대로 둬야 할까봐. 겨울 옷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내 아이가 아침저녁으로 추위에 떨며 옷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침내 사내 아이에게 맞도록 남편의 옷을 줄여주었대.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대. 만약 그이가 돌아오면 쌀을 좀 팔아서 새것으로 장만해드려야지. 설이라도 새로 돌아오면 새옷을 입고 무척 좋아할 거야. 어머니는 겨울이 지나가고 설이 되면 반드시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이 생각되었대. 거지가 아닌 이상 살아있기만 한다면야 어떠한 사람이라도 설에는 반드시 모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라도 남편 이야기를 묻기만 하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 애들 아버지는 설쇠로 올 거예요. 노파는 하루 스무 번씩은 되풀이해서 물었대. 아범이 설쇠로는 올테지? 아이들도 또한 그날의 희망을 걸고 있었대. 얘의 수다쟁이 과부는 설에 신을 신발을 만들며 어머니에게 때때로 묘한 웃음을 흘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곤 했대. 댁의 주인 어른한테 쓰는 왜 편지가 안 오우? 참 이상하군요. 그 편지 써주는 대수쟁이 영간말로는 편지가 않았다고 그러던데? 그 늙은이가 나보고 그렇게 말하던걸? 어머니는 얼굴을 돌려 외면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인편으로는 종종 소식을 보내는걸요. 그이나 나나 편지를 써본 적도 없고 편지를 쓰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대수인에게 쓰게 하면 할 말은 온통 빠뜨려 버리거든요. 게다가 무슨 말이든 다 쓰게 되면 온 동네가 금방 다 알게 될 테니까 내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수다쟁이 과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남편이 정말로 설에는 집에 올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대. 시간은 흘러 설날이 가까웠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설 준비에 바빴대. 그녀 또한 바빴대.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새로 마련해 준다거나 옷을 빨아 입힌다거나 아기에게 모자를 기워서 씌운다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두느라 정신없이 바빴대. 그녀는 큰 들통 두 개에 쌀을 가득 채워가지고 장에 가서 팔았대. 그것은 여분으로 둔 쌀의 전부였대. 남편이 늘 팔아오던 값만큼 많이 받지는 못했으나 여자 혼자서 남자를 상대로 한 흥정치고는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대. 어머니는 쌀을 판 돈으로 붉은 양초 두 자루와 신조 앞에 피워둘 향과 농가에서 쓰는 쟁기와 제사에 붙이는 행운을 점지하는 붉은 글자가 씌어져 있는 종이와 설날에 쓸 단과자를 만들기 위한 설탕과 돼지기름을 조금씩 샀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포목점에 들어가 푸른 무명을 스무마나 끊었고 다른 상점에서 옷손도 다섯 건이나 샀대.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가위를 대고 천천히 옷감을 말라 정성껏 솜을 두둑히 두어 바지저고리 일습을 지었으며 노베기까지 다 하였대. 두루마기는 천을 동그랗게 호화 단단하게 만든 단추를 달고 끝 손질까지 서둘러 다 마쳤다. 어머니는 이렇게 지은 남편의 두루마기를 남편이 올 때 내놓으려고 잘 간수해 두었다. 식구들은 모두 그 옷 때문에 전보다도 더 집 가까이 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드디어 새날이 밝았다. 설날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식구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에 때를 묻힐까 봐 조심하며 놀았대. 노파도 무릎에 음식을 떨어뜨릴까 봐 여간 조심하지 않았대.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대. 어머니는 집안 식구들에게 다시 말했대. 아직 해가 많이 남았으니 오늘 해 안으로야 돌아오겠지? 남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가 돌아와 있으면 만나려고 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차를 내고 과사를 대접했다. 그들이 남편 이야기를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정말 돌아올 거예요. 혹시 그 집 주인이 집이 너무 멀다고 휴가를 안 준다면 모르지만요. 그 집 주인은 애들 아버지한테 아주 잘해준대요. 애들 아버지를 신용하고 모든 일을 다 맡긴다고 합니다. 이튿날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찾아왔대. 어머니는 역시 어저께와 같이 미소를 띄며 지극히 평온한 얼굴로 글쎄요. 애들 아버지한테서 온다는 기별이 있었는데 오지 않는군요. 아마 왜 못 오는지 곧 무슨 기별이 있겠지요. 하고 말하고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 뒤에도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태도가 하도 평온해서 노파나 아이들도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건 다 꼬지들었대. 그러나 그녀는 밤이 되면 특히 캄캄하게 어두운 밤중이면 소리내지 않고 우는 때가 많았다. 그러한 그녀의 울음은 참으로 앳글란 울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을 생각하고 울었으며 때로는 창피해서 또 어떤 때는 쓸쓸해서 울었대. 그리고 특히 네 사람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자기의 고된 생활을 생각하며 울었대.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 혼자 눈물을 닦아내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적어도 자신이 받고 있는 수치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돈을 들여 남편의 옷을 새로 마련해 놓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섯달 금음날 밤에는 과자를 만들어 구우고 향을 사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빌었건만 그래도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그 수다쟁이 과부는 무엇인가 눈치를 채고는 교활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며 얼짱거리지 않는가. 그 착한 사촌 씨 수카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보고 있다. 그렇건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모든 치욕을 씻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곰곰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먹을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과 뼛집을 있는 대로 가지고 가서 다 팔았다. 그리하여 받은 은화를 은화나 다름없이 쓰이는 귀중한 지폐로 바꿔가지고 공자묘 옆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는 대서인을 찾아갔대. 대서인은 조사그리의 사람이 아닌 그녀를 알 턱이 없었대. 그녀는 대서인 곁에 있는 조그만 대나무 의자에 앉았대. 편지를 한 장 써주었으면 해서 왔는데요. 시동생이 시골에서 돈을 벌려와 가지고 병이 나서 그만 집에 가지 못하고 들어눕게 되어 내가 대신 왔습니다. 편지는 내가 부를 테니 그저 받아쓰기만 해주세요. 늙은 데서인은 안경을 벗어놓고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이리로 돌렸대. 그는 말 대신 종이를 펼쳐놓고 붓에다 먹을 찍어들더니 말했대. 우선 편지 받을 사람의 이름부터 대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낼 사람의 주소와 댁의 주소 성명도 말해주고요. 어머니는 다시 대답했다.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시동생인데요. 편지는 마누라한테 보내는 거랍니다. 나야 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안 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둘러대고 나서 어머니는 시동생의 이름 대신 남편의 이름을 대고 남편의 주소는 예전 친정 부근에 있던 어느 먼 곳의 도시 이름을 댔다. 그리고 편지 받을 사람의 이름과 시동생의 마누라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대고 주소는 자기 동네로 했대. 그런 다음 그녀는 편지의 내용을 부르기 시작했대. 나는 좋은 일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 주인은 아주 친절하며 먹는 것도 충분하오. 일이란 그저 주인의 담배 심부름과 찬하러기와 주인 친구집에 심부름 가는 것이 고작이요. 싹전으로 침식 외에 한 달에 언전 세잎식을 받는데 그 사이 그걸 모았더니 언전 열 잎이 되었소. 여기 언전 열 잎을 언전이나 다름없이 쓰이는 지폐로 바꿔보내니 어머니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써요. 대수하는 노인이 글씨를 천천히 쓰기 때문에 어머니는 노인이 편지를 받아쓰는 동안 앉아서 끝나기를 기다렸대. 한참 뒤에야 쓰기를 마친 노인이 물었대. 이것뿐인가요? 아니 조금 더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을 덧붙였다. 설에는 꼭 집에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아쉽다고 영 놓아주지 않아서 가질 못했소. 그러나 내년에는 꼭 가려고 하오. 만약도 못 가게 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여기서 번 돈은 해마다 모두 집에 보내주겠소. 어머니가 부르기를 끝내고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노인이 쓰기를 마치자 그녀는 또 한마디만 더 써넣어주세요. 하고 다시 사연을 덧붙여 말했대. 참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집에 갈 때는 어머님 세 번째 수위를 지을 즐기고 좋은 붉은 천을 끊어다 드리겠다고. 편지는 이로써 완전히 끝났대. 늙은 대수인은 이름을 써서 봉투에 넣고 급봉을 쓴 뒤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이고 자기가 우체통 있는 곳을 아니까 붙여주겠다고 했대. 어머니는 편지 쓴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대. 그녀가 눈물을 닦고 수치만한 모면해 보려고 계획한 것은 이렇게 실천된 것이었대. 제 6장 상처받은 여자의 자존심 그로부터 약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넣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들었었대. 우편배달부란 옛날에는 없던 신식 직업으로서 편지가 잃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요술 같은 것이었대. 여하튼 편지는 온 것이다. 우편배달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앞으로 내밀며 어머니를 한참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대. 대기 25인이요? 그제야 어머니는 편지가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네, 바로 접니다. 편지가 왔소이다. 남편에게서 온 거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봉투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소. 우편배달부는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는 편지를 전하고 돌아갔대. 어머니는 짐짓 소리를 내어 기쁜 채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대. 아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대. 얘들아,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단다. 그들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녀는 대수인에게 편지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했대. 어머니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얌전하게 빗었대. 이르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사촌동수를 찾아가서 말했대. 애 아범한테서 편지가 왔다는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연신 기침까지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노파가 쇠약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웃어서 치는 바람에 길건로에서 사촌동수가 얼굴이 헬쑥하게 질려 달려왔대.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등을 손으로 문질려주며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대.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만면에 웃음을 띈 채 집을 나섰대. 편지가 왔다고 해서 노인의 숨이 넘어간 데서야 말이 되나? 사촌동수의 말에 어머니는 이빨까지 드러내 보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대. 네, 편지가 왔어요. 이거예요. 그녀는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었대. 어머니가 거리로 나서서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뒤따랬대. 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느라고 기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어댔대. 어린 계집아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매달리다시피 하고 뒤를 따랐대. 아직도 겨울이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노인과 노파들도 일행의 뒤를 따랐대. 그들은 모두 대서인 집 문 앞에 모였다. 대서인은 갑자기 수많은 군중이 떼그리로 몰려오는데 깜짝 놀랐대. 사정을 들은 대서인이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더니 편지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대. 그는 마침내 정중하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대. 이 편지는 바깥 양반한테서 왔소이다. 저도 그런 줄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일행 중에서 누군가 소리 질렀대. 여보 노인 다른 남자에게도 편지가 오는 수가 있소? 그 말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대. 대서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대. 엄숙한 침묵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휩쌌대. 어머니와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침을 삼켜가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 대서인은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의미를 기다랗게 설명해 주고 냈대. 그것은 원래 문어와 구어가 다른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편지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생 처음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였대. 돈을 보냈다는 구절의 가수는 대서인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 낭독했대. 돈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소리 질렀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어? 어머니는 이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더 크게 끄덕인 다음 손바닥을 펴서 그녀 자신이 은하와 바꾼 지폐를 보여주었대. 그리고는 대서인에게도 보라고 그 돈을 끝내주었대. 대서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대. 확실히 열 십자가 씨의 꿈 글에 은하 열량값과 같은 돈이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지폐를 보려고 했대. 지폐에는 뚱뚱하고 수염이 난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예의 수다쟁이 과부가 그 돈을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대.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당신 주인 양반이 변했군요. 수다쟁이 과부는 지폐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어머니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었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해 입을 떼지 않았대. 어머니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대. 그건 우리 주인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대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 틀림없이 당신 주인 양반의 주인일 거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지폐를 돌려가며 보고 난 뒤 화폐 속의 초상화는 돈 많은 부자일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질렸대. 그들은 잠시 질투와 감탄 때문에 입조차 열지 못했대. 거저 멍하니 어머니가 그 값진 지폐를 다시 접어 손안에 꼭 쥐는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대. 편지를 다 읽고 난 대서인은 처음대로 접어 봉투에 넣더니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대. 참 부인은 복도 많으시오. 아무나 도해지로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해지에는 놀 곳이 많은데 월급을 집으로 보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느껴 길을 비켜주었대. 어머니는 어기양양하게 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대.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도 어머니의 영광을 나누어 가신 듯 어깨가 으쓱했대.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노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주었대. 노파는 아들이 세 번째 수익감에 대해서 편지에 이야기했더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서 웃음을 그치지 못했대. 떨려서 재시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노파는 뼈만 앙상이 남은 무릎을 연방치며 기뻄을 참지 못했대. 정말 내 아들이구나. 세상에 그런 애는 없다니까. 도해지에서 사오는 옷감이라면 아주 즐기고 좋을 거야. 노파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좀 섭섭한 얼굴로 슬픈듯이 말을 계속했대. 예, 아가. 걔 말대로 정말 그 옷이 즐긴 거라면 죽기 전까지 해지지는 않겠지? 그럼 그게 내 마지막 수혜가 되겠구나. 손자는 할머니의 심으로 개진 얼굴을 보고 덩달아 울먹해지며 말했대. 아니에요, 할머니. 벌써 둘이나 해줬는데 이번 건 거슴뻔 것만큼 튼튼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가 영리하게 말을 받자 노파는 저기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다시 웃기 시작하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대. 예, 아가. 너는 편지 사연을 참 잘도 기억하고 있구나. 마치 내가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소용히 대꾸했대. 전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외우고 있는걸요. 집 안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혼자 문 뒤에 선 채 말없이 흔흑였대. 편지도 언어와 다름없이 쓰이는 지폐도 자기의 체명과 위신을 세워주는 것 외에 진정으로 자신에게 있어 아무런 위로도 위안도 되지 않는 죄와 마찬가지였대. 혼자 있을 땐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대. 그렇지만 어머니의 연극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대.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비웃는 일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대. 오히려 이번에는 어머니 쪽에서 그들에게 배짱을 퉁힐 일이 생겼대. 그것은 어머니가 집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며 또 내년에도 돈은 계속해서 오르라고 예상되어서인지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대. 대수하는 노인과 두세 사람의 게으름뱅이가 자기 부인네들을 시켜 빚을 얻으러 보낸 것이들. 마을에는 전부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어서 어머니로서는 속 편하게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대. 그러나 그녀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빚을 주었다든지 물건을 사와서 돈이 없다든지 하며 거절을 해버렸대. 그러다 보니 그 뒤가 퍽 좋지 않았대. 어머니가 길을 가게 되면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던 마을의 아낙네들이 비꼬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대. 특히 수다쟁이 과부는 더 심했대. 요새는 물건값이 비싸서 신발에 꽃무늬를 수놓는 명주실과 바늘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궁상을 떨어댔다. 마을 여인들은 어머니만 보면 이런 말을 반드시 늘어놓았대. 당신은 참 복도 많아요. 정말 운이 튀었어요. 동전 한 푼을 쓰려 해도 세 번씩이나 망설이는 우리와는 아주 다르니 말이에요. 남편이 외지로 나가서 돈을 벌어보내주니 우리네처럼 거친 밭에서 거둔 곡식에 매달려 앙탈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때로는 마을의 남자들 사이에도 말들이 오고 같대. 마을에 돈 많은 여자가 있다는 건 좋지 않단 말이야. 도둑놈이 눈독이라도 들이면 큰일이거든. 파리가 사탕에 달라붙듯이 돈이 있으면 도둑이 달라붙는 법이란 말이야. 어머니로서도 지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큰 걱정이었대. 수다쟁이 과부의 입이 시끄러워서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좀 보게 해달라는 마을 남자들이 귀찮아서였대. 게다가 어머니는 지폐를 처음으로 가서 보기 때문에 간수하는 방법도 잘 몰랐다. 흙담 구멍에 넣어두면 곰팡이가 쓸어 썩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장해둔 쌀초롱 속에 숨겨두기는 했지만 바람이 휘몰아 가지는 않을까 혹시 쥐가 먹지나 않을까 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쪽지인 줄 알고 장난으로 찢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대. 나중에는 지폐가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사촌 시숙이 엄내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뒤쫓아가서 낮은 목소리로 부탁을 했대. 이 지폐를 은화로 좀 바꿔주세요. 은화로 갖고 있고 싶어요. 지폐는 가지고 있어도 어째 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고지식한 사촌 시숙은 개수의 부탁대로 지폐를 은화로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때는 은화 한 입을 두드려 보이며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었대.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속으로는 좀 아깝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했대. 수고하셨습니다. 한 입만 가지세요. 추수 때에도 도와주셨고 또 형님의 해산달도 가까웠으니 돈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촌 시숙은 은화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은화를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대. 그는 두어 번 눈을 깜빡거렸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대. 정말 그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갖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뜻 거절했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수님, 개수님이야 혼자지만 난 아직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소용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은화를 치워버렸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언화를 오래 보고 있으면 갖고 싶은 유혹으로 마음이 약해지는데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날 밤 아이들과 노파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어머니는 양초에 불을 켜놓고 호미로 대충 땅을 파고 그곳에 언화연립을 묻었대. 헝급으로 언화를 써서 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레 덮었대. 황소가 크고 둔한 눈알 둥그렇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대.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닭들도 이 밤중에 이상한 일도 다 했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망울을 요리조리 굴리며 낮은 소리로 꾹꾹거렸대. 어머니는 흙을 판 구멍을 메우고 나서 다른 곳과 구별되지 않게 그 위를 발로 밟아 평평하게 만들었대. 그러고는 돌아와 자리에 누웠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대. 어머니는 깜깜한 속에서 반은 꿈을 꾸듯이 그 파묻은 언화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대. 뼈 안 포기를 뱃 때마다 허리를 굽혀가며 애써 거둔 쌀을 팔아서 얻은 언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기분이었대. 그녀는 그것을 전혀 잊고 정말 남편이 보내준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이제 그 언화는 어머니 권한으로서는 손도 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었대. 그녀는 혼자 종을 그렸대. 이 언화는 그이가 푸른 배옷을 사기 위해 흙담 속에서 꺼낸 언화 대신에 내게 보내준 것이야. 그리고 이 돈은 그때보다도 더 많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녀는 남편이 한 짓을 용서했다. 얼마 후 그녀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후부터 집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보통 은화로 바꾸어서 써버렸어요. 수다쟁이 과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입을 삐죽게 보이며 소리질렀대. 어머나 그걸 다 써버렸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띄며 가볍게 대답했다. 암요. 새 그릇이며 옷이며 이것저것 사느라고 다 써버린걸요. 내년에 또 돈을 보낸다니까 그만 써버린거지요. 어머니는 그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만들어둔 새 옷을 끈에 펼쳐보였다. 이런 걸 샀답니다. 마을 여자들은 그 옷을 바라보기도 하고 잡아당겨보기도 하며 질기고 훌륭한 옷이라고 칭찬을 했대. 수다쟁이 과부도 억지로 칭찬을 했대. 참 댁은 훌륭한 여자예요. 자기나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남편을 끝만 장만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거침없이 대답했대. 주인 양반이나 나는 의견이 서로 맞으니까요. 사실은 내 것도 샀답니다. 음방에 은하를 주어 귀걸이와 반지를 맞추게 했답니다. 주인 양반이 언제나 돈이 좀 남으면 그런 것들을 사라고 성화를 부렸으니까요. 옆에서 이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노파가 끼어들었대. 내 아들은 며느리 말 맞다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오. 나한테 수일을 세벌씩이나 해보냈는데 그것도 음내에서 제일 좋은 천으로 만들어 보냈다오. 참으로 착한 아들이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착한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구만. 특히 조카 며느라가 넌 다 익은 수박같이 배가 불렀으니 우리 집 애아범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마을 아낙네들은 이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대. 저녁이 되자 여자들은 뿔뿔이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대. 모두들 돌아가고 난 뒤에야 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큰 소리를 했구나 하고 속으로 뉘우치며 후회를 했대. 왜 그런 큰 소리를 했을까? 지금까지 한 거짓말로는 나에게 부족했단 말인가? 그 보석들을 살돈이 어디서 난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껴어맞춰 정말인 것처럼 해야지. 어머니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대. 제 7장. 타오르는 그리움 다시 봄이 왔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아들아이도 밭으로 데리고 나가 일을 시키고 소를 모는 법도 가르쳐야만 했대. 아직 어린 아이라서 가볍고 자그마한 몸으로 쟁기를 제대로 부릴 수는 없었지만 소뒤에 서서 그 두꺼운 돌판 같은 궁둥이를 철석철석 때리는 일은 할 수 있었대. 그러나 워낙 소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그의 약한 힘으로는 마음대로 소를 몰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대나무와 채찍 끝에다 뾰족한 못을 박아주며 그것으로 게으름뱅이 황소를 몰게 했대. 계집아이에게도 잔일을 시켰대. 노파는 날이 갈수록 게을러져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대. 노파가 그래도 정신을 차릴 때는 막내 손자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울 때뿐이었대. 노파는 막내 손자를 몹시 귀하화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우선 계집아이에게 연못에서 점심쌀을 씻는 것부터 가르쳤대. 그러나 어머니는 여기서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만 했대. 바는 소경이라 혹시 쌀을 씻으러 목가에 갔다가 빠져 죽기라도 할까봐 꼭 자기가 밭으로 나가기 전에 그 일을 시켰대. 그리고 딸아이의 손이 솥뚜껑을 움켜쥘 수도 없을 정도로 작기는 했지만 저녁에 자기가 밭에서 돌아오면 곧 먹을 수 있게끔 저녁밥도 짓게 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또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야만 했다. 어린 딸은 이런 일을 용케도 잘해냈다. 연기가 나서 앞을 가려도 딸아이는 잘 참아 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불평을 하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나면 낮에도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 낡은 헝급 조각으로 자꾸만 짓물러 내리는 눈을 닦았대. 딸아이는 이 헝급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대. 이렇게 자기 딴에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고통을 견디어내는 눈치였대. 갓난아기는 새봄이 되자 그런 말을 시작했다. 겨울 동안만 해도 노덕이 옷이 무거워 한 번 넘어지기만 하면 누가 곁에 가서 바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꼼짝을 못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잘 먹고 무릉무릉 잘 살았다. 어머니는 무언가 막연한 위안을 얻는 것 같아 말라빠진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려주고 냈다. 아기가 젖가슴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콤한 위안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기는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젖이 없다고 칭을 대면서도 꼭꼭 젖꼭지를 빠는 것이었다. 이른 봄이 물어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사내아이와 같이 들에서 거친 들일을 했다. 덕분으로 밭은 갈아졌다. 지금까지는 올해 밭은 남편이 갈고 어머니는 씨를 뿌렸었다. 그러나 그 해에는 어머니 혼자 손으로 밭을 갈았다. 그래도 골도 정같이 똑바르게 팠고 그리 깊지는 않았으나 밭 모양만큼은 제대로 되었다. 어머니는 장에 가서 콩과 팥, 호배초와 무시를 사와 심었다. 오래지 않아 싹이 도단하고 노을은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익을 것이다. 심한 노동으로 인해 어머니는 이제는 사실상 거의 남편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밤마다 지쳐 돌아와 죽은 사람처럼 세상 모르고 잠에 고라떨어졌으며 새벽같이 일어나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대. 동서가 해산날이 다가오자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어머니에게 딸이를 시켜 와달라는 정가를 보낸 것이다. 딸이는 일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 밭으로 왔대. 부드러운 봄바람은 어머니의 느슨한 옷자락을 흩날리게 하며 땀을 식혀주고 있었대. 심부름 온 계집아이는 그녀를 보자 소리를 질렸대. 아주머니! 어머니가 애기를 낳으실 것 같다고 빨리 오시래요. 어머니는 애기를 빨리 낳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애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굽혔던 허리를 똑바로 펴며 대답했대. 오냐! 곧 간다고 그래라.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대. 내가 간 다음이라도 이 호미로 콩밭의 잡초를 모두 뽑아야 해. 큰어머니는 해산을 빨리 하시니까 한 시간쯤 후면 돌아오게 될 거다. 말을 마치자 먼저 간 조카 딸의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려 갔대. 그녀는 새삼스럽게 날씨가 좋다고 느꼈다. 그동안 이 골짜기에서 고된 일을 하느라고 주위에 눈을 팔 겨를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밭일과 집안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은 온통 일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머리를 꼬우꼬시 쳐들고 주위를 살피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야들야들한 버들잎은 푸르름에 빛나고 하얗게 망개한 빛꽃은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며 갓 피어난 석류꽃은 불꽃같이 빨갛게 타고 있었대. 바람도 한결 따뜻했대.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가 하면 어느새 먹고 만다. 바람이 자면 깊고 아늑한 성막이 깃들며 갈아 놓은 밭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오고 바람이 일면 향기로운 꽃냄새가 코를 찔렸대. 꽃향기와 흙냄새 중에서 어느 편이 더 향기로운지 그녀는 딱히 알 수 없었대. 다만 이 봄날의 정막 속을 꽃을 흩날리며 불어대는 봄바람을 맞으며 거꼬히 노랗니 강인한 육체에 넘치는 젊음이 느껴져 왔대. 그녀를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한 새로운 그리움은 새삼스럽게 그녀를 무서운 정렬 속으로 몰아넣었대. 해마다 봄이면 빠짐없이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대. 결혼한 이후 예외가 생기기는 금년봄뿐이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는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대. 자꾸 되풀이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대. 그처럼 해마다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더없이 기쁜 일이었대.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독이 고통처럼 온몸을 엄습해왔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봄이 되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대. 그리고 그리움이 울부짐처럼 목구멍을 뚫고 세워나왔대.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집으로 돌아와주세요.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이 생각되었대. 그래서 조카 딸이 듣지 않았는가 하고 겁을 먹고 걸음을 멈추었대. 그러나 그녀는 그리 높은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대. 걸음을 멈추자 바람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대. 적막을 깨뜨리는 것은 석류나무 가지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새소리뿐이었대. 한낮이 기울자 동서의 동그랗고 펑퍼짐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대. 언제나 자하로던 웃음이 거두어지고 대신 무거운 고통의 그림자가 서려있었대. 아기를 낳는 것이 동서가 아니고 자기인 듯 어머니는 산욕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대. 아기가 나오자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헝급해 사서 받았다. 일이 다 끝난 뒤에 어머니는 다시 밭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노파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벌써 점심시간이냐? 나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이때 계집아이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뛰어나왔다. 엄마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니란다. 아직 일려. 이상하게 오늘은 몸이 불편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어머니는 집안으로 들어가 침상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 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젖먹이를 힘껏 껴안고 가슴을 불어해서 억지로 젖을 물렸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가 너무 아프게 껴안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아직 배도 고프지 않은 데다 놀고 싶었기 때문에 바둥그리며 어머니의 젖가슴을 떼밀고 젖을 빨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분노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뭉클하고 치밀었대. 그녀는 아기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손으로 마구 때려주었대. 아기가 까르르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대. 넌 내가 젖을 주기 싫을 때는 젖을 빨고 젖을 빨고 싶을 때는 젖을 안 먹이냐? 아기를 때려주고 나자 그녀는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았다. 아기가 엎드려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쓰디쓴 쾌감이 이상하게 온몸을 휩싸우는 것이었대. 노파는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렸대. 그러자 계집아이가 뛰어나와 동생을 일으키려 했대. 어머니는 곧 마음이 풀려 계집아이가 아기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그녀 자신이 직접 아기를 일으켜 털어주고 손바닥으로 얼굴에 뱀 눈물을 훔쳐주며 자기가 속이 상해서 공연히 아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했대. 그 뒤로부터 아기는 어머니의 적가슴을 찾지 않게 되었대. 그리하여 겨우 남아있던 조그만 위암마저도 어머니는 빼앗기고 만 것이대. 제8장 위대한 모성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깊고 조용히 한 가지에만 열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흔히 있는 보통 여자들처럼 이 청년이나 저 청년을 돌아보거나 지나가는 남자를 칭찬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무척이나 인정이 많고 수줍어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정식으로 결혼을 할 때까지는 비록 혼자 있을 때라도 남자를 남자로서 생각해 본 적이라곤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할 이상한 동경에 사로잡히는 경우에라도 그 동경의 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만 꾸준히 해나가며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그 동경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대. 결혼을 한 뒤 남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깊고 마릅는 사모의 정이 그녀에게 어떤 명확한 것으로 정유되어 왔대. 따라서 가끔 남편을 나무라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겨도 그녀는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대. 그 깊고도 강한 동경은 천둥을 이어나는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사랑하는 남편에 대하여 이유 없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대. 그러나 그 분노가 저절로 가라앉고 그들이 서로 맺어지면 그녀는 다시 그 전대로의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대. 그녀는 남편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대. 남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대.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기가 생명을 얻고 자기의 몸속에서 형태를 이루는 것을 느껴야만 했대. 그것이 실현되어 아기가 움직이고 자라는 동안 그녀는 성취된 행복감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대. 아이들이 심수를 부리며 발 아래에서 울며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면 어머니는 노예에서 애들을 꾸짖지만 다시 임신한 징조가 나타나면 육체적으로 달콤한 만족감을 엮였대. 마치 충분히 먹고 쉬고 자고 다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와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대. 어머니는 또한 아기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녀가 아직 소녀 시절 집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사랑했다. 그녀의 친정집은 이 마을보다 조금 더 큰 시골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참 많았다. 그녀는 가장 손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는 마치 어머니와도 같았다. 그녀가 하루의 일로 피곤해 있을 때 동생들이 자기 발 아래 모여들면 귀찮아서 비키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럴 때에도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없어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었대. 그들이 어리다는 점이 항상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 동생들이나 혹은 동네 아이라도 안아보거나 꼭 껴안고 냄새를 맡는 등 아기가 견딜 수 있는 한 귀여워해 주었던 것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성렬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었대. 그녀는 자기를 따르는 어린아이들을 모두 사랑했다. 봄이 오면 그녀는 또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사랑했다. 어미 닭이 무슨 일로 알을 미쳐다 품지 못한 채 둥지를 떠나면 그녀는 알을 가방에 넣어 자기의 따뜻한 살에 굴리며 어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걸음걸이마저 조심조심했대. 그녀는 또한 노예를 기르는 일에도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대. 노예가 자랐는데 재미를 붙이고 가느다란 실같은 노예가 차차 그저 통통해지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대. 노예가 꽃을 만들어 다시 나와 나방이 되어 교배를 하고 서로를 찾아다닐 때가 되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었대. 친정집의 동생들이 모두 자라고 그녀가 거의 결혼할 때가 되었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대. 그것은 어떠한 남자도 아직 그녀에게 일으켜보지 못한 감정이었대. 이웃집에 통통하게 살진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걸어다니기엔 아직 너무 어려 그 아기의 누나가 벌거벗겨 등에 업고 긴 여름 내에 데리고 다녔다. 그때 아직 홍기를 앞둔 처녀였던 그녀는 가끔 띠를 불어 어린 누나의 등에서 아기를 받아 안아주곤 했다. 어린 누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이 기뻐하며 급히 놀러 달아나버렸대. 그 뒤부터 그녀는 아직 처녀인데도 그 둥근 얼굴을 한 아기를 찾는 일이 많아졌대. 마을 안의 아기 중에서 그야만이 그녀에겐 더할 수 없는 기뻄이었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염둥이었대. 통통한 손바닥을 냄새 맡아 보기도 하고 둥근 볼과 작은 장밋빛 입술이 너무도 귀여워서 그녀는 튼튼한 자기의 등에 업고 다니기도 했대. 어떤 때는 그녀의 엄마가 아니 넌 우리 집 애들만으로도 모자라서 내가 단산을 하니까 남의 애까지 데리고 다니니? 하고 나무라면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대. 저는 언제나 아기가 좋아요. 그 아기는 언제부터인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동경을 그녀의 마음속에 불려 일으키게 했대. 모든 여인들처럼 그녀도 아들을 원했고 또한 언젠가는 자기도 아들을 가지리라는 것을 항상 자기의 권리처럼 여겨왔었대. 그런데 이 건강하고 고요한 눈을 가진 아기는 그녀에게 아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한 무엇을 샘솟게 했던 것이다. 처음엔 그저 아기의 희롱만 하고 있었지만 자첨 좀 더 깊고 신비한 열정으로 바뀐 것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대. 아기를 안으면 그녀는 무슨 구실이든지 갖다 붙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곤 했다. 다른 사람들은 부엌일이나 밭일 때문에 제각기 바빠 돌아다니고 아기의 누나는 잠시나마 아기와 떨어지는 것이 좋아 곧 달아나 버렸다. 그러면 그녀는 혼자 남아서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언제까지나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때로는 아기의 귀에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몰아 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통통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살을 가슴에 사정없이 비벼대며 팔로 아기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아직 이가 나지 않는 아기의 입에다 쌀밥이나 과자를 꼭꼭 씹어서 넣어주기도 했다. 아기는 얌전히 작은 입술을 벌려주는 것을 받아먹곤 했지만 입안에 갑자기 무엇이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었대.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자기 자신이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대. 그녀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는 강렬하고도 깊고 고통스러운 열정이 몇 겹으로 서려있었대. 그래서 그런지 웃어도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았대. 결혼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의 어느 날이었대. 그녀는 그전처럼 아기를 데리고 혼자 있었대. 점심때가 가까워졌는데도 아기의 누나는 여느 때처럼 아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기는 칭을 그리고 보채며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 그녀는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알지 못할 어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녀는 다만 뜨거운 피가 자기를 휘물고 있는 것을 느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우쩍 오리를 풀어 아기의 입에 자기의 아직 부풀지 않은 납작한 젖꼭지를 대어주었대. 아기는 젖꼭지를 물고 힘차게 빨았다. 순간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던 뜨거운 피가 용서 숨치는 것을 엮였대.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기를 힘껏 자기 품에 끌어안았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넘쳐 어려는 애타고 열정적이며 안고 있는 아기보다 위대하며 또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 그런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의 조그만 가슴은 허전해졌대. 아기는 저지 않나와 실망하고 울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우쩍오리를 다시 염였대.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이 약간 부끄러워 곧 밖으로 나왔더니 아기의 누나가 뛰어와 아기를 빼앗듯 받아앉고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대. 그녀에게 있어 그 순간은 하나의 각성이었고 거의 결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었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남편도 자기 모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남편이라는 것만으로서 사랑한 것은 아니었대. 그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러했다. 이러한 그녀가 이제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녀 자신 여자로서 한창일 때 그녀로 남게 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은 커가고 그럴수록 아이들과 멀어져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그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대. 맏아들은 키가 크고 몸은 말랐으며 입이 무거웠대. 말은 없으나 고된 일을 잘 해내었대. 하루의 일이 끝난 뒤 어머니가 나무로 만든 가래를 집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아들은 그것을 빼앗아 그의 비쩍마른 어깨에 가로질러매고는 울퉁불퉁한 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었대. 그녀가 피곤할 때는 아들에게 자주 그 일을 시키곤 했대. 아들은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소에게 여물을 주게까지 되었대. 아들은 마치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밭에서도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멀어져 갔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아주 열심히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니에게서 멀어져 갔다. 공연히 어머니 곁에 있기를 싫어하고 어머니에게서 무슨 견디기 어려운 냄새라도 나는 듯 멀리 혼자 떨어져 있곤 했다. 어머니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가끔 하찮은 일로 다투었대. 어머니가 괭이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들은 서투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괭이를 잡고 고치려 하지 않았대. 이러한 사소한 일로 그리고 또 다른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들은 다투었던 것이대. 그러나 두 사람은 막연하나마 싸움의 원인은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대. 좀 더 깊은 까닭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대. 딸아이도 결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었대. 반상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아이는 모든 것을 꾹꾹 참으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어릴 때처럼 불평도 하지 않았대. 이제는 잘 걷고 뛸 수도 있게 된 둘째 아들은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큰 길에서 울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대. 딸아이는 가끔 어머니와 오빠가 일하는 밭으로 나오곤 했다. 밭에서도 딸아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특히 새싹이 나온 밭에서 잡소를 뽑아야 할 것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탓으로 잡소인 줄 잘못 알고 몇 번이고 곡식의 싹을 뽑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사내아이는 성이 나서 소리를 꽤 질렸대. 집으로 가. 너 같은 건 여기와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서 할머니 곁에 앉아놔 있어. 딸아이는 이런 소리를 듣고는 쓸쓸히 웃으며 일어났대. 하지만 깊이 마음이 상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빠는 다시 날카롭게 외치는 것이었대. 잘 보고 걸어 이 병신 같은 것을 또 쌍란 위를 밟지 말고. 딸아이는 이렇게 되면 밭에도 머물러 있기 싫어 서둘러 물려가 버렸대. 어머니는 아들과 이 불쌍한 반장님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 두 아이의 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나이에 비해 벅찬 일을 하느라 지쳐버린 사내아이의 마음도 또 고통을 잘 참아내는 계집아이의 마음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만큼 멀어져 가는 계집아이를 보고 말했다. 가엾지만 넌 정말 쓸데가 없단다. 그 눈을 가지고는 바느질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가서 마루나 쓸고 밥상이나 보고 불이나 지펴. 그런 일은 제법 잘하니까. 어린 것을 잘 돌보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 녀석은 별나게 뽈뽈거리는 데다 유명한 심술꾸러기니까. 할머니에게 가끔 차도 따라드리고. 그런 일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고 또 그것이 내가 맡은 일 아니니. 그러면 내가 시간 있을 때 내 눈약을 사다 주마. 이렇게 어머니는 딸아이를 위로하지만 딸아이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대.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진무른 눈두덩을 닦거나 꼼짝 안고 참아내느라 미소 짓는 것마저 괴로워했대. 이따금씩 딸아이를 바라보거나 아들의 성난 소리를 듣거나 작은 아이에 놀러나가려고 부둥거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갓난애였을 때는 그렇게 귀엽고 자기를 기쁘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몹시 슬퍼졌대. 날이 저물면 어머니는 동서의 집을 건너다 보며 매우 가슴 아프게 부러워하였다. 그곳에는 착하고 정직한 남편 흥례나는 평범한 사나이가 있다. 그는 자기 남편처럼 말끔한 멋쟁이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주 훌륭한 남자였다. 그는 날마다 일을 하러 나가며 먹고 잠을 자기 위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남사라면 오래 그래야 하듯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알맞게 아이들을 낳았다. 동서는 막내 아이를 무릎 위에 앉고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해한다. 그저 좋기만 해서 깊이가 없고 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친절하고 착한 이웃이었대. 동서는 자주 고기를 가지고 와 어머니에게 나누어주고 아이들에게도 과일을 한 줌씩이나 주기도 하며 혹은 종이로 작은 꽃을 만들어 딸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대. 그 집은 참으로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이었대. 어머니는 그 집이 부러웠대. 그녀의 동경은 점점 깊어져 우울하고 불만스러워져 갔대. 제9장 딱 좋은 여자의 위기 그녀가 남편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남편에 관한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릴 수가 있었다면 차라리 남편이 죽어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보고 영원히 가버렸다는 것을 안다면 혹은 자기가 과부가 되어 남편과의 생활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녀에게 있어 그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과부로 알고 있다면 그녀는 과부로서 정절을 지켰을 것이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저기 좀 봐 죽은 이시 마누라 아니야? 이시는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마누라는 참으로 훌륭해. 남편을 위해 정절을 굳게 지키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거든 옛날 같으면 대리석으로 열려문이라도 세워주었을 거야 하다못해 돌로라도 열려문 주문 세워주었을 걸 라는 칭찬이라도 들었을 것이며 자기 자신도 그러한 말을 듣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라면 그녀는 능히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나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줌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생활은 한정도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대. 게다가 남편의 소식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전같이 칭찬을 받도록 거짓말을 꾸며대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남편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애기 엄마, 요즘도 애기 아빠 잘 계신다는 편지나 기별이 자주 오우? 하고 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 대개 그녀가 짐을 지고 장으로 갈 때거나 빈 대강주리를 들고 아주 지쳐 빠져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그녀는 그럼요, 아주 잘 있다고 인편으로 기별이 왔어요. 편지는 한 해에 한 번만 한대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맛보아야만 했대.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한 길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대. 그이의 푸른 옷은 멀리서도 알 수 있을 거야. 그 옷은 정말 파랗고 깨끗했으니까 만약 그이가 돌아온다면 멀리서도 곧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멀리서 푸른 옷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일손을 놓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가 가는 곳을 지켜보곤 했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을 때라도 호미를 내던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행여나 마을 진입로로 접어들지나 않나 해서 그가 멀리까지 지나가 버릴 때까지 줄곧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결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대. 푸른 색은 누구나가 입는 그들의 옷 빛깔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푸른 옷을 입었대. 그녀는 때때로 남편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딱 질색이었대. 그녀는 남편이 그처럼 오로지 마음을 받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달렸대. 만약 그러한 시각에 그가 돌아오기라도 했다면 그녀는 자기의 모든 분노를 그를 향해 폭발시킬 것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퍼부었을 것이대. 그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큰 때문이었대. 그녀의 그러한 뿌리 깊은 분노는 때때로 며칠씩 계속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그녀는 화가 치밀어 시어머니에게나 아이들에게도 마구 성미를 부렸으며 개에게까지도 쟁기를 휘둘려 쫓아버리기도 했대.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슬펐대. 그 해의 수술을 끝내고 소장료를 내는 날은 바로 그녀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였대. 그녀는 그 해에도 수술을 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으며 사내 아이가 어머니를 돕는 이외에 그녀의 사촌 시숙이 하루 이틀 거들어 주어서 탈곡을 끝냈대. 마침내 소장료를 내는 날이 왔대. 그날 그녀는 남편이 무척 그리웠대. 탈곡장 한옆에는 나락더미가 있었는데 그 곁에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이 서있었대. 마름은 회색 비단옷을 입은 키가 큰 사나이였대. 얼굴은 크고 네모졌으며 아주 잘생긴 데다가 기품도 있어 보였대. 그의 점잖은 태도는 그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대.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향해 반점 혹은 아주 무거운 듯 내리깔려 있었대. 그는 그처럼 무겁게 내리뜬 눈꺼풀 사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는 그녀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녀는 느꼈대. 오늘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마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어떠한 여성이건 혼자 있는 여자라면 결코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태도와 심경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았대. 그는 커다란 몸집과 반듯하고 네모난 얼굴 그리고 그 얼굴 가득히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쾌활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개가 살고 있었대. 그가 점잔을 가상하고 세법 허물없이 말을 걸어주는데도 소작인들은 모두 그를 미워했대. 누구든 그의 어떠한 말에건 반대하는 말이라도 알려지면 그는 커다란 몸집과 커다란 두 주먹을 번개같이 휘두르며 마구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몹시 그를 두려워했대. 만약 그가 내리뜨고 있던 눈을 다시 지켜뜨기라도 하면 결코 잔인하게 빛나는 눈은 여간 무섭지가 않았대. 그렇지만 아무 큰 소리 없이 그에게 사례나 소작료를 바치고 큰 소리를 웃어주기라도 하면 소작인들에게 한두 마디의 농담도 했대. 물론 소작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건 억울한 심정이기긴 했지만 그런데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대. 그만큼 그에게는 사람을 구슬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대. 이와 같이 사람을 잘 구슬릴 줄 아는 말음은 그날 어머니의 집에 와서도 퍽 상냥하게 웃었대. 남편 없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는 아들애를 불려놓고 짐짓 다정하게 말했대. 내가 어른 대신 밭일을 하니까 너희 어머닌 너희 아버지가 안 계셔도 괜찮으시겠구나. 사내아이는 조그만 몸을 비비꼬며 부끄러워했으나 이내 웃으라며 좋아라 했대. 그래요 난 내 목숨 해요. 그는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침을 탁 뱉었대. 그는 뼈가 앙상한 정강이 위에 발을 얹고 마치 어른이나 된 듯이 으스댔했대. 마름은 웃음을 터뜨렸대.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아이를 번갈아 보며 친절한 듯이 웃어보였대. 어머니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대. 그녀는 마름에게 차를 내고 손수 따라주었대. 손님에게 차를 내는 것은 언제나 하는 그들의 예법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마름의 눈을 보았대. 너무 가까이 그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름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굶주림으로 타고 있는 성렬이 담겨 있었대. 마름은 그녀의 열기를 눈치채고 그녀를 바라보며 흠칫하고 몸을 움츠렸대. 그는 찻잔을 잡을 때 그녀의 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슬쩍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그의 어도도 알아챘대. 그녀의 피는 불꽃이 튀고 있었대. 그녀는 부끄러운 나머지 서둘러 그의 앞을 물려나왔대.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도 알 수가 없었대. 그녀는 급히 나락듬이 있는 데로 가서 분주히 서둘러댔으나 갑자기 자기 자신이 무서워져서 낮은 소리로 아들아이에게 말했대. 얼른 가서 큰아버지 들어 빨리 오셔서 좀 거들어줍시사고 말씀드려. 그녀는 여전히 허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대. 시하주부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시하주부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러나 우쭈려진 아들아이는 금방지게 입만 까불고 있었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도울게요. 큰아버지가 와서 무엇을 해요? 내가 있는데? 이 말을 듣자 마름은 두둑하게 살찐 무릎을 치며 커다랗게 웃었대.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아이를 은근히 이용할 셈으로 암 그렇지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나무 도움 받지 않아도 될 거야 하고 말했대. 아들아이는 더욱 신이 나고 기운이 솟았대. 어머니가 다시 힘없는 소리로 그래도 큰아버지가 계셔야 해. 가서 오시라고 해라. 하고 말하자 아들아이는 어머니의 지친 말소리에 대항해서 마구 소리 질렀대. 싫어요. 난 오란말 안 할래요. 나도 이젠 어른인데 뭐. 이렇게 말하고는 말을 가지고 왔으는 사뭇 뽐내며 나락을 되었대.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대. 사실인 적 어머니 역시 왠지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던 것이대. 소장료 되는 일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마름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나락을 되었대. 그러나 마름은 점잖게 일을 거절하고 나서 그의 길고 고든 윗입술을 침으로 죽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았대. 이때 그들 주위에는 어린아이들과 조마 밑의 창문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노파 뿐이었대. 마름이 점잖게 말했대. 그만두세요. 주인 양반도 안 계시는데 여자 혼자 손으로 지은 농산대요 뭐. 지주에게 낼 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녀는 갑자기 감미로운 아픔과 함께 두려움을 여겼대.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마름에게 수수료를 받아달라고 애원했으나 그는 끝내 수수료도 받지 않았대. 그는 마침내 말질하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말을 빼앗아 나락을 도로 나락더미에 쏟아넣고 말을 수만큼 밀어내버렸대.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권할 기력이 없었대. 그의 미끈한 얼굴이며 웃고 있는 태도가 그의 값비싼 회색 비단옷에 쌓여 있었고 눈부신 가을 햇빛이 마구 그에게 퍼부어지고 있었으며 어떤 알지 못할 은밀한 힘이 그녀를 휩싸 혓바닥이 불꽃 속에 활활 타고 있는 것만 같았대. 그녀는 마치 수수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대. 마름은 나락을 도로 쏟아버리고는 그의 두툼한 입술을 축이고 살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갔대.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시커먼 맨발에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누덕누덕 기운 무명배 저고리를 왼손으로 비틀어 쥔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따름이었대. 마름이 저만큼 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대. 같은 순간에 마름도 뒤를 돌아보다가 그녀와 시선이 딱 마주쳤대. 그는 다시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제 갈길로 가버리고 말았대. 그 후로 그녀는 그런 모양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수천 번이나 뉘우쳤지만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아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렸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안 받아가지 뭐예요. 그 사람처럼 수수료 받아가지 않은 마름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어머니는 잠자코 부엌으로 들어갔대. 그녀는 지금 일어난 일이 거의 꿈만 같았대. 아들은 어머니를 쫓아오며 큰 소리로 말했대. 자기 몫을 받아가지 않는 마름은 착한 사람이지요 어머니.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대. 아들아이는 다시 그렇지 뭐야 어 어머니 하고 때를 쓰듯 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응급결에 대답했대. 어 그래 착하고 말고 아들아이는 또 찌끄려 됐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난한지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선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는 솥뚜껑을 손에 든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들아이의 얼굴을 못박은 듯 쳐다보았대. 문득 가슴이 이상하게 설려며 감미로운 아픔으로 열이 나고 부끄러워졌대. 그런데 마름은 내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을 뿐 아들아이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 마름은 그녀의 정녀를 잊을 수가 없었대. 그는 무어라고 구실을 붙여가지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다시 찾아왔대. 구실인즉 소장료에 관한 영수증을 잘못 써주었다고도 하고 누구에선가 받은 소장료의 말이 모자라 지주에게 야단을 맞았다고도 했대. 마름은 마을로 오면 올해 그녀의 사촌 시숙집에 들렸대. 시숙의 집은 그녀의 집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들려는 것이었대. 또 그때마다 다른 지방에서 잘 된다고 정평이 나아있는 새로 나온 면하시라든지 밭을 기름지게 하는 석회비료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대. 그러나 사촌 시숙은 마름이 자주 찾아오자 여간 당황해하지 않았대. 처음에 사촌 시숙은 마름이 자기를 골려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지뢰급을 집어먹었으나 다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아 더욱 걱정이 되었대. 그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 아직까지 전혀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엄청난 흉계를 꾸미는 모양이야. 사촌 시숙은 마름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밭일이 걱정되어 안절부절못하며 마름이 얼른 가수기만 기다리고 있었대. 특히 마름은 자기를 해치리면 해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혹시 대습이 소홀하지나 않나 싶어 몹시 마음을 썼다. 물론 사촌 시숙내외는 마름의 눈시울 밑에 미끄름을 타는 그의 시선이 지닌 비밀을 알 턱이 없었대. 마름의 시선은 길 건너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쏠리고 있었던 것이대. 만약 어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 보이지 않거나 하면 마름은 곧 돌아가 버렸대. 그러나 어머니가 행여 문 앞에 나와 있기라도 하면 그는 언제까지라도 사촌 시숙댁 문 앞에 늘어붙어 어머니를 건너다 보며 부자연스럽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대. 아니 뭐 나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을 턱이 있나? 나 역시 임자들과 똑같은 한낱필부지. 게다가 또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의 집 앞에서 가을볕을 쬐는 것도 참 흥취 있는 일이야.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눈은 줄곧 어머니가 앉아 실을 잤든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대. 그 사이 대신은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대. 겨울로 접어든 것이대. 마른 땅에 심어놓은 보리는 싹이 도드려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그 얼마 안 되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앞에 앉아 겨울옷을 꿰매기도 하고 신발을 새로 만들기도 했대. 딸아이는 시력이 나빠서 그런 일은 전혀 거들지 못했던 것이대. 어머니는 따뜻한 햇볕에 몸을 재며 노팔 말소리와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를 반은 듣고 반은 꿈을 꾸고 있었대. 햇볕에 그을은 피부는 알맞게 노릇게 했으며 입술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갓빛은 새까만 머리는 유난히 반짝거렸대. 요새는 비교적 한가해서 날마다 머리를 빚을 수 있었대. 더욱이 요즘 들어 그녀는 조금 젊어 보였대. 사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서른다섯도 채 되지 못했대. 어머니는 길 건너편에 마름이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대.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대. 때때로 마름의 시선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면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가 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대. 길 건너라지만 길러비는 겨우 2, 3피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대. 그녀는 어찌해서 마름이 거기에 와 있으며 또 자기를 보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었대. 그리고 그녀도 그를 잊을 수가 없었대. 겨울 동안에도 역시 어머니는 마름을 잊을 수가 없었대. 마름이 어떠한 생각을 품었건 그가 마을에 오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었대. 건조한 소북풍이 휘몰아치고 눈도 많이 쌓이는 한겨울이 된 것이었대. 어머니는 마름을 잊어보려고 했으나 어쩐지 잊혀지지 않았대. 다시 새해가 되었대. 어머니는 예능과 같이 장에 가서 곡식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언어를 지폐로 바꿔가지고 다른 대수인을 찾아갔대. 그녀는 다시 남편이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쓰게 했대. 마을 사람들은 또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편이 보낸 돈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대. 이번에도 역시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여러가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의 허전한 마음은 누구를 지게 하시는 못했으며 자기의 자부심조차도 그녀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못했대. 침착하고 냉담한 얼굴로 대수인이 읽어주는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 가지고 온 편지를 불이 타고 있는 화덕에 던져 태워버렸대.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의 조그만 서랍을 열고 거기서 세통의 편지를 꺼집어내어 그것마저 불화궁이 속에 던져버렸대. 세통의 편지는 남편이 나간지 오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대. 이것을 본 아들아이가 놀라서 물었대. 어머니 왜 아버지 편지를 태워요? 그게 아버지 편지지요? 오 그래 맞아. 어머니는 아주 차디차게 대답하고는 이걸 그리는 불꽃을 보고 있었대. 그걸 그렇게 태워버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아들아이는 울먹거리며 말했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내가 아버지 주소를 잊어버린 줄 아나 보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건 마음이 통 빈 채로 마냥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의 편지를 태워버린 다음 날 어머니는 장터로 나갔다. 집회를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제 어머니도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일은 사촌시숙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혼자 할 수 있었대. 집회를 막 언어열 옆으로 바꾸어 돌아서려는데 윗입술을 축이며 미소를 띄고 있는 산에 하나가 서있었대. 말음이었대. 지난 가을 이후 그는 이렇게 그녀 가까이에 있은 적은 없었대. 주위에 있는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대. 그는 아무 그립김없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를 띈 채 말했대. 뭘 하고 계십니까 부인? 돈을 좀 바꾸었어요. 그녀는 여기서 말을 끊었대. 남편에게서 부쳐온 돈이에요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으나 말이 목구멍에 걸려 그 이상 더 나오지 않았던 것이대.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는 눈을 지켰두며 이렇게 물었대. 그의 눈이 그녀의 대답을 사뭇 재촉하고 있었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려고 생각했대. 은이나 은도금을 한 핀을 하나 사려고 해요. 하나 있던 게 오래 썼더니 낡아서 부르져 버렸어요. 어머니 머리에 꽂는 핀이 부르진 것은 사실이었대. 그렇지만 이런 대답을 숨김없이 찌꺼린 것은 아무래도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대. 그녀는 마름과 떨어져서 걷기 시작했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르지만 거리에서 외관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대. 거기에다 마름은 어딘지 눈에 띄는 풍채를 하고 있었으며 키는 보통 사람보다 컸대. 얼굴은 모가 나고 눈깔이 휘었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에게 주의를 쏟고 있었대. 마름은 그녀의 뒤에서 조금 떨어져 걷고 있었대. 어머니는 겸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갔지만 뒤에서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대. 어머니는 문득 마름에게 한 말을 사실로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 그녀는 은방으로 들어가 은을 입힌 구리핀이 있느냐고 물었대. 주인이 핀을 찾는 동안 그녀는 잠시 진열장에 있는 은 귀걸이를 만져보았대. 그때 마름이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더니 은방 주인에게 물었대. 이 은 귀걸이 얼마요? 마름은 어머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딴슨을 피우고 있었대.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은이 얼마나 되는지요?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이니까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파는 것이 저의 임무입지요. 주인은 핀 파는 일을 뒤로 미루었대. 비단옷을 입은 사람을 보자 천눈에 비싼 물건을 살 것이라고 눈치챈 주인은 푸른 무명옷을 입은 시골 여자를 잠깐 뒤로 제쳐놓은 것이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대담하고도 은근한 마름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대. 사나이는 은방 주인이 귀걸이를 작은 서울에 다는 동안 묵묵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두 돈 반입니다. 은방 주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타일러듯이 덧붙였대. 그런데 부인에게 귀걸이를 사주시면서 쌍가락지는 왜 같이 사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귀걸이에 맞는 가락지가 두 개 있었지요. 이건 어느 여인에게도 마음에 드는 훌륭한 선물이랍니다. 마름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아무렇게나 말했대. 그럼 그것도 같이 사주시오. 그는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대. 그런데 그건 우리 마누라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오. 아내는 여섯 달 전에 죽었답니다. 은방 주인은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식을 팔게 된 것이 기뻐 급히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으며 말했대. 그럼 새로운 부인에게 주시지요 뭐. 마름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째 은방 주인이 그것을 싸는 것을 쳐다보며 입술을 죽였대. 그는 시골 여자가 거기 있는 것을 알은 채도 하지 않고 종이에 싼 반지를 들고 나가버렸대. 사나이가 등을 돌려나가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대. 마름이 산 장식품은 그녀가 좋아했고 또 소녀 시절부터 무척 갖고 싶어하던 물건들이었대.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샀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물건이었대. 그런데 실은 돈은 딴 데 다 써버려 사지도 못했대. 수다쟁이 과부대는 요새도 심심하면 이렇게 묻는 것이었대. 애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그 반지는 어디 있어요? 조각이 어떤 무늬인지 좀 보여줘요. 이렇게 추궁당하면 어머니는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었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꾸며댔대. 은방에서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라든가 혹은 반지를 어디에 두었는데 지금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군요. 이렇게 여러 번 변명을 해오던 터였대. 그런데 올해는 그 수다쟁이 여자가 또 심술굳게 물었대. 그런데 왜 반지를 아직 한 번도 안 끼우?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했대. 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애 아버지가 오는 날 끼죠 뭐. 어머니는 핀을 사서 머리에 꽂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아름다운 은상신구를 생각하고는 다시 한숨을 쉬었대. 하지만 애써 번 돈으로 그러한 사치품을 살 용기는 나지 않았대. 이제 와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든 무슨 상관이랴 싶었대. 생겨먹은 그대로면 뭐 어떠랴 싶었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좀 서글퍼줬대. 이었고 그녀는 창거리의 문을 나와 신장로에서 마을에 이르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대. 집에 가서 음식의 위로를 받고 싶었대. 요즘 그녀의 육체적 즐거움은 먹는다는 것뿐이었대. 문득 겨울의 열번 석양 속에 아까의 그 사나이가 나타났대. 석양을 등진 그는 검고 오뚝하게 서 있었대. 근처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대. 농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대. 공기는 밤소리를 머금어 주었으므로 꼭 나와야 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이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대. 그녀는 그에게 손목을 잡힌 채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수곳이 서 있기만 했대. 그러자 사나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구름이를 집어 다른 손으로 자기가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밀어넣었대. 뒤이어 그녀의 손가락을 펴서 그것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대. 이건 아무 다른 사람 아닌 부인을 위해 산 것입니다. 오로지 부인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부인 것이니 가지세요. 그러고는 사나이는 성벽 아래 드리워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대. 은 장신구를 받아준 채 그녀는 거기 혼자 남아있었대.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소리 지르며 그의 뒤를 쫓아갔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그러나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대. 그녀는 성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상점에서 비치는 불빛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그는 없었대. 이렇게 어둠이 깃든 때 더 먼 거리에까지 뛰어가 그의 얼굴을 보기는 쑥스러운 일이었대. 그녀는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성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대. 성문을 지키던 파수꾼이 참다못해 소리를 질렀대. 부인, 성 밖으로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시오.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공산당이라는 새 도둑이 생겼어요. 그녀는 다시 집으로 가는 길로 되돌아서 작은 언덕을 가로질러 골짜기로 내려갔대. 얼마 후 그녀는 장신구를 품속에 넣었대. 해가 지자 둥근 달이 차디차게 빛나며 떠올랐대.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 또한 졸고 있었지만 큰애만은 자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자 반색을 하며 소리질렀대. 어머니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으러 갈까도 했는데 동생들과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기가 못했어요. 아들아이는 마치 자기 자신을 어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으나 그녀는 웃을 경황이 없었대. 그랬니? 겨우 돌아왔단다. 어쩐지 몹시 고단하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찬 것을 그대로 먹었대. 장신구는 그대로 그녀의 품속에 간직한 채로 저녁을 먹은 뒤 침상을 돌아보니 촛불 밑에 아들애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대. 그녀는 커튼을 치고 책상 옆에 앉았대.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어 보드라운 종이를 끌려보았대. 반지는 하얗게 반짝거렸으며 귀걸이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귀걸이에는 가늘고 섬세한 세 개의 줄이 달렸고 그 끝마다 작은 장난감 같은 것이 달려있었대. 그녀는 거친 손으로 그것을 집어 찬찬히 들여다보았대. 첫째 줄에는 조그만 생선, 둘째 줄에는 귀여운 방울, 그리고 셋째 줄에는 작고 끝이 뾰족한 별이 달려있었대. 모두가 아름답고 교묘하게 조각되어 있어 어느 여자에게나 마음에 들게 생겼대. 거친 갈색의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을 만져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대. 그녀는 앉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그것을 다시 종이에 쌌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었고 그 사나이에게 되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었대. 어머니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나 잠을 잃을 수가 없었대. 방이 습하고 추워 몸은 자리 찼지만 그녀의 양볼만은 뜨거웠대. 오랫동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간신히 얕은 잠이 들었대. 그녀는 어떤 이상한 물건이 반짝거리는 꿈과 사나이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몸을 스치는 꿈을 꾸고 있었대. 제 10장 단 한 번의 실수 그해 봄동안 어머니는 마름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기억하고는 있었대. 그리고 첫여름의 한동안까지도 그를 만나지 못했대. 보루이삭이 엷은 금빛으로 변해가고 그녀가 뿌린 벼가 파랗게 싹이 텄대. 연한 뜹잎을 탐내는 새들을 쫓기 위해 시어머니가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집 가까이에 모짜리를 만들어 놓았대.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정렬은 여전히 이글이글 타고 있었지만 묵혀두는 수밖에 없었대. 그러던 첫여름 어느 날 바람도 먹고 그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더위가 찾아왔대. 매미들은 날카롭게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그 절정을 넘으면 차차 너려져 힘이 빠지다가 마침내는 그만 뚝 그쳐버린다. 계곡에는 태양열이 마치 맑고 뜨거운 술처럼 퍼부어지고 있었대. 이 조그만 마을길에 깔린 따뜻해진 돌이 빨아들인 태양열을 다시 뱉어놓았대. 아지랭이는 희미하게 반짝이며 돌 위에서 아롱그렸대. 이러한 열과 속을 어린애들은 땀으로 빛나는 미이근한 알몸뚱이를 드러낸 뛰어놀았대. 바람이라고는 한숨도 없었대. 문턱에 서있던 어머니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더위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막내 아이는 목가루 뛰어가 물속에 들어앉아서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라고 소리 지르다 말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맏아들은 우쩍어리를 벗어붙이고 바지를 높이 걷어올린 채 챙이 넓은 대삿갓을 쓰고 새로 옥수수 싸기는 밭으로 갔다. 전에 아버지가 쓰던 삿갓이다. 딸아이는 어두운 것이 좋아 집안에 앉아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애가 거기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노파만이 더위를 즐겨 양지 쪽에 앉아있었대. 우쩍어리까지 훌떡 벗어붙인 채 시들어 빠진 육신을 드러내놓고는 그 푸석해진 뼈에 햇볕을 흡수시키고 있었대. 뿐만 아니라 가슴 위에 바싹 마른 껍질 조각처럼 달린 적 가슴도 햇볕에 쬐고 있었대. 노파는 며느리가 문턱에 있는 것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 아가, 나는 여름에 죽는다면 조금 더 두렵지 않겠대. 햇볕은 나와 같이 넓어 빠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와 뼈처럼 좋은 것이거든. 어머니는 외부로부터 열을 견디지 못할 만큼 몸속이 열려 가득 차 있었대. 타는 듯한 피는 혈관을 통해 폭발이라도 할 것 같았대.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을 낳았었대. 잠시 나가서 논에 물을 대야겠어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요, 어머니. 그녀는 괭이를 들고 빈 물통을 어깨에 맨 채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대. 논보다 조금 높은 곳에 연못이 있었대.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거리에서처럼 숨막히고 답답하지 않아 그녀는 기분 좋게 걸었대. 점심 후여서 남자들은 모두 쉬고 있었대.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대. 일찌감치 밭에 나왔던 사람들도 일을 하기엔 너무 더워 여기저기 그늘을 찾아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대. 그들은 파리를 쫓기 위해 모자를 얼굴에 덮고 있었대. 그 옆에는 더위와 졸음에 녹원해진 소가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대. 그래도 어머니는 더위쯤은 이겨낼 수 있었대. 그 열은 자기 혈관 속이나 벽 사이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대. 그녀는 얼마 동안 모짜리에서 일을 했대. 좀 높은 쪽의 논두렁에서 목까지 좁다란 고랑을 호미로 파고 다시 모스의 가상자리로부터 자루 달린 물통으로 물을 퍼다가 파놓은 고랑에다 자꾸 부었대. 몇 번이고 고랑에 물을 퍼붓고 나서 그녀는 모짜리의 헐기 차차 검고 축축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대. 마치 목말라 하는 생물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되살리는 것 같이 느껴졌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녀는 허리를 펴고 물통을 내려놓았대. 푸른 연목가에 가서 좀 앉아 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연목가에 앉으며 마을에 있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어떤 사나이가 자기 집 앞에 서서 노파에게 무언가 묻더니 다시 돌아서서 그녀가 앉아있는 연못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대.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를 짐작했대. 마름이었대. 마름이 가까이 오는 동안 그녀는 자기는 아직도 그가 준 장신구를 간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대. 그리고 그것들을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귀걸이와 반지를 찾아다가 마름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 대낮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것이며 또 노파도 햇볕을 받으며 낮잠도 자지 않고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판단했대. 그러는 사이에 사나이가 다가왔대.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지위로도 그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또 남자 앞에 여자의 몸이라 천천히 일어났대. 그러나 마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대. 부인, 나는 다만 올해 농사가 어떤지 보러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밭의 수확구나 대충 알아볼까 하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눈은 그녀의 몸을 아래위로 훑고 있었대. 그녀는 더워서 우쩍오리 하나에다 푸른 헝거풀어 기운 바지만을 입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얇아진 그녀의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대. 마름은 또 그녀의 갈색 맨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대. 그녀는 겁을 집어먹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대. 밭은 저편에 있지 않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밭을 건너다 보고는 도시 사람이 말하는 태도로 즐거운 듯 말했대. 잘 됐군요 부인.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던 해도 있었지요. 그는 접혀진 작은 책을 꺼내어 그녀가 생전 처음 보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적었대. 그 막대기는 대소인이 하듯이 잉크를 찍지 않아도 그냥 검게 써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마름이 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반은 신기하고 반은 감동되었대. 그녀는 이렇게 유식하고 훌륭한 남자가 보아서는 안 될 자기 같은 여자를 쳐다보아 준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마저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귀걸이와 반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름은 쓰기를 마치자 미소를 띈 채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틈이 생기면 대거의 보리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것이 대거의 것이고 어느 것이 사촌의 밭인지 항상 잊어먹거든요. 저 언덕 주위에 있는 게 저의 밭이에요. 하고 그녀는 달갑지 않은 듯이 대답하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다시 괭이를 집을 자세를 취했대. 언덕 주위라고요? 그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입술을 매만지며 다성하게 웃어보였다. 부인,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는 이제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쏘아 보았대. 그의 시순에는 어딘지 그녀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대. 그녀는 여자들이 사나이들과 같이 그를 때처럼 괭이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대.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대. 발 아래 땅은 따뜻하고 잔디로 인해 부드럽고 푸르렀대. 그녀는 그러면서 갑자기 뜨거운 햇볕 때문에 온몸의 피가 상쾌하고 노곤해지는 것을 여겼대. 그리고 무언지 모르게 자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나이를 보는 것이 그녀에게 커다란 희열을 주었대. 그의 튼튼하고 하얀 목덜미가 땀에 빛나는 것이라든지 길고 부드러운 여름옷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몸이라든지 희고 깨끗한 양말과 검은 손으로 만든 신을 신고 있는 발을 보는 것이 그를 아였대. 그녀는 잠삭고 맨발로 긋고 있었대. 사나이 곁으로 가까이 가면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 향수라기에는 너무도 강한 사나이의 피와 살과 땀이 뒤섞인 냄새였대. 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찌르자 그녀는 갈망에 몸부림쳤대. 그 갈망은 너무도 격렬한 것이어서 그 갈망은 너무도 격렬한 것이어서 그녀는 무슨 일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무척 두려워졌대. 그래서 풀이 난 좁은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떠듬떠듬 말했대. 시어머니께 부탁받은 것을 잊었어요. 사나이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온몸이 뜨거워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더듬더듬 말을 이었대. 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어 하고 그녀는 돌아서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나이 곁을 떠냈대. 사나이는 그녀의 뒤를 응시하고 있었대. 곧장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문턱을 넘어 후딱 안으로 들었었대. 모두들 낮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대. 더위는 오후가 되자 더욱 심해졌대. 길 건너에 쓴 동서가 입을 벌린 채 앉아 졸고 있었고 막내족하는 동서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대. 늙은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숙이고 코를 박고 햇볕의 우통을 벗어붙인 채로 앉아 자고 있었대. 딸아이도 방에서 나와 찬도를 벽에 삼아 쪼그리고 자고 있었으며 막내아이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다리를 쭉 뻗고 버드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었대. 갑자기 날씨가 변했대. 날이 어두워지자 더욱 고요해지고 더 심하게 타는 듯한 더위가 몰려왔대. 거대한 구름이 검고 무시무시하게 언덕 위로 피어올랐대. 그러나 구름의 가상자리는 그 내부의 이상한 빛으로 은빛 같은 빛을 내고 있었대. 벌레의 울음소리도 새우는 소리도 모두 이 거대하고 무더운 침묵 속에 압도되어 부린 듯 했대. 그러나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둡고 고요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았대. 사랑에 굶주린 강한 육체 속을 흐르는 피가 그녀의 귀에 쟁쟁 울려왔대. 이제 그녀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대. 도해지 여사라면 무슨 병일 것이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을 것이대. 그러나 그녀는 지금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대. 왜 그런가를 잘 아는 그녀는 그런 약속바른 짓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단순했다. 그래서 그런 굶주림이 만일 만족되지 못한다면 노후할 것을 깨달은 그녀는 지금까지의 생애에 없었던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의 갈망이 사나이의 갈망과 같아진 것을 알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외쳤다.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신음하면서도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통 잠에 빠져있는 동네를 떠나 자기가 조금 전에 걸어온 길을 따라 밭으로 나갔다. 끝이 빛나는 거대한 검은 구름 밑을 따라 주위의 언덕은 검은 하늘 아래 한 끈 맑고 산뜻하고 푸르르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하늘 아래를 구부러진 오솔길로 걸어나갔다. 오솔길의 세길에는 작고 허물어진 사당이 하나 있었대. 그 사당의 문 앞에 사나이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녀는 사나이를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대.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자 그녀는 문까지 따라가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대. 창이 없는 사당 안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사나이의 눈은 야수의 눈과 같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대. 그녀도 안으로 들어갔대.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대. 둘은 마치 꿈속의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있었대. 가만히 서 있을 힘도 없었대.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 망설였대. 꿈속에서 깨어난 그녀는 사당 안에서 세 명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본 것이대. 똑바로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단정한 넓은 보살이 중앙에 있고 그 양쪽에 어린 두 시종이 있었대. 이 작고 품이 있는 두 신은 길가에서 기원을 하든지 밤을 지새는 여행인들을 위한 것이었대. 그녀는 옆에 놓아두었던 옷을 집어 신의 머리를 향해 던졌대. 그 쏘아보는 듯한 눈을 덮어 가려버린 것이대. 제 11장 돌아온 어머니 그날 밤 마치 먼 산에서 들리는 호랑이 울음같이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온 하늘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비구름을 몰아쳐 하늘은 삽시간에 캄캄해졌다. 뒤이어 소나기가 쏟아지고 쏟아진 소나기는 그날의 더위를 시선에 주었대. 이었고 비가 묻고 안개가 그쳤을 때 맑고 시원한 새벽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잿빛 하늘에서 내려왔대. 갑작스런 폭풍우와 차고 촉촉한 바람은 마침내 노파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대. 노파는 안전체 너무 오래도록 잠이 들었던 것이대. 해가 지고 바람이 불어왔을 때 노파는 늙은 몸을 벌거벗은 채 바람을 쐬었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해가 기울었어야 집으로 돌아왔대. 정말 밭에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말없이 집 안으로 들었었을 때 갑작스런 한기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침대에 누운 노파를 발견했다. 며느라 내게 귀신이 쉬었구나 내가 몹쓸 바람을 쐬었나 보다 하고 노파는 신음을 하며 말라 쭈글쭈글한 손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대. 바싹 마른 노파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대. 어머니는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 할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의 본색을 감추게 하고 그날 있었던 은밀한 범죄를 자기 마음속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다행한 일이었대.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대.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길래 빨리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밖에 마냥 앉아계시지 않나 해서 얼른 와보려고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하늘을 보시고 집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난 자고 있었단다. 아주 깜빡 잠이 들었지 뭐냐. 깨어보니 해는 저버렸고 옴 몸이 송장처럼 싸늘해져 있더라. 하고 노파는 울먹거리며 말했대. 어머니는 얼른 물을 데우고 생강과 약초를 풀어 노파에게 먹였대.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노파의 열은 점점 높아갈 뿐이었대. 노파는 귀신이 가슴을 짓누르며 칼로 가슴을 파헤치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노라고 불평을 했대. 그리고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겁고 거친 숨소리만 내었대.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이 기뻤대. 밤새 그녀는 노파의 곁에 지켜앉아 간호를 했대. 물을 찾으면 물을 먹이기도 하고 이불을 걷어찌며 몸이 불에 타는 듯 하다고 연방 소리 지르면서도 계속 오 안으로 부들부들 떨대는 이불을 덮여주기도 했대. 밤은 캄캄했다. 비는 소가 지붕에 억수로 퍼부었다. 여기저기서 비가 샜다. 어머니는 빗물이 새어나오는 구석에서 노파의 침대를 끌어냈다. 그리고 어린애들 잠자리 위에 갈대 두자리를 덮어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온 밤을 부지런히 지내는 것이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던 것이다. 날이 새었대. 노파는 더욱 위독해졌대. 그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위독한 상태였대.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어 사촌시숙을 불려오게 했대. 사촌시숙과 동서와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대.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괴로워하며 고열로 거의 의식을 잃은 노파를 보았대. 노파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대.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해드리라느니 소름약을 써야 하느니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대. 그녀는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돌아가며 다 한 번씩 시험해 보았대. 그러다 노파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고 주위에 선 사람들을 알아보았대. 노파는 무거운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대. 귀신이 귀신이 가슴에 앉아서 죽을 때가 어머니는 얼른 노파의 곁으로 갔다. 무슨 말을 더 듣기 위해서였대. 그러나 노파는 말을 맺지 못하고 다만 떨리는 손으로 입고 있던 다해진 옷을 뜯기 시작했대. 누덕누덕 키운 옷 어머니가 키워줄 때마다 노파는 웃으며 저 옷이 다해질 때까지 더 살 수 있노라고 말하던 그 수위였대. 그런데 지금 노파는 그것을 뜯고 있는 것이대.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려 노파의 입에 귀를 갖다 댔을 때 노파는 겨우 중얼거렸대. 이 옷이 다해져소. 애 아범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로 어한 얼굴로 상대방을 쳐다볼 뿐이었대. 그러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대. 엄마 할머니 얘기 난 알겠소. 할머니는 아버지가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세 번째의 수위를 잊고 싶어 그러시는 거야. 할머니는 옷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고 말했잖아. 순간 노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큰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모진 노인네야. 늙은이가 어쩌면 저렇게도 세심하고 용감할 수 있을까. 평소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하고 모두들 감탄했다. 노파의 올빼미같이 움푹 팬 얼굴에 일순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노파는 다시 한 번 더 헐떡거리며 입을 열었대. 옷이 다 돼서 입을 때까지 난, 난 안 죽는다. 일각일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빨리 옷감을 사와야 했다. 어머니는 사촌 시숙에게 부탁했다. 제일 질긴 빨간 무명을 끊어다 주세요. 돈은 우선 동서관에 주세요. 그럼 내일 드리겠어요. 그녀는 죽어가는 늙은 시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이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조용해진 틈을 타서 그녀는 마당에 묻어두었던 돈을 꺼냈다. 늙은 시어머니를 편안히 돌아가게 하는 데 충분한 돈을 반했다. 그녀는 이렇게 분주하다는 것을 핑계로 마름과의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 한동안의 기억을 그 한동안의 기억을 마음속의 은밀한 곳에 깊이 묻어둘 수가 있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바쁜 것이 좋았대. 뿐만 아니라 금세 어디에서든 뛰어나올 것도 같은 그 일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상냥스럽게 만들고 무슨 일에건 성심성의껏 하도록 만들었대.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녀는 그 비밀의 순간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대. 연이틀 동안 그녀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스스로 필요하려고 애를 썼다. 아이들한테도 화도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다. 사촌 시숙이 옷감을 끊어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는 옷감을 노파의 희미에서 가는 눈앞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대. 노파는 시시각각으로 귀가 멀어져 갔으며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옷을 만들게요. 노파는 다부지게 대답했대. 오냐 난 죽지 않는데. 그러나 노파는 이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대. 숨도 겨우 쉴 정도였대. 노파의 목구멍에서는 안타깝게도 끄르륵끄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대. 어머니는 잽싼 솜씨로 바느질을 했대. 제일 좋고 화려한 옷감으로 수위를 짓고 있는 것이었대. 그것은 신부의 옷처럼 빨간 옷감이었대. 노파는 눈치에 어머니를 바라보았대. 노파의 희미한 눈은 어머니의 무릎에 펼쳐진 눈부신 옷감을 응시하고 있었대. 이제 노파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대. 심지어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사람의 젖이 좋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인정많은 여자가 사발에다 자기 젖을 짜서 노파에게 먹이려고 했으나 그 따뜻한 젖마저도 노파는 넘기지를 못했대. 다만 한움큼의 바람만이 그녀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대. 노파는 수위가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한눈도 팔지 않고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대. 이웃 사람들은 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밥을 지어주었대. 이리하여 하루낮이 꼬박 끌리고 밤이 되어서야 옷이 다 지었었대. 사촌 시숙과 동순은 옷이 다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대. 이웃 사람들도 더러워 있었대. 아니 온 마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기느냐 죽음이 이기느냐의 싸움의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대. 드디어 싸움은 끝났대. 붉은 수위가 먼저 완성되었대. 사촌 시숙은 노파를 일으켜 안쳤대. 어머니와 사촌 동서가 썩은 나무 등글같이 말라서 밤색이 다 된 노파의 싸늘하게 식은 몸에 깨끗한 새옷을 입혔다. 노파는 그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대. 말은 못하지만 다시 뉘어지자 임종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평생의 소원이든 세 번째의 수위를 입었다는 기쁨으로 눈을 한 번 크게 떠보고 입가에 열 번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듯이 죽어갔대. 장사가 끝났다. 어머니에겐 이젠 바쁜 일도 없어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분주했다. 밭에 나가수는 그준보다도 몇 값을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작해 놓은 일을 큰아들이 하려고 들면 어머니는 큰소리로 화를 내곤 했다. 그만둬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다 내 탓이야. 생각하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하구나. 내가 나쁜 년이지. 그처럼 폭풍우가 내리치고 시큼한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었을 때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려야 했을 텐데 다 내가 미친년이 돼서 그랬대. 이 말이 온 마을에 퍼졌대. 어머니가 노파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노파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대.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를 위로했다. 너무 그리 상심하지 말아요. 그만큼 사셨으니 돌아가실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에겐 다 제명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때부터 다 명이란 정해지는 건데 누구든 제명대로 살았으면 그만이지 슬퍼할 거 없지 않아요? 자, 힘을 내요. 댁은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만 그쳐요. 그러나 어머니는 두려움과 지물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만일 그녀에게 그러한 불안을 감출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머니에겐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폭풍을 치던 날의 기억이 어느 사이에 그녀의 숨은 마음 한구석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마 바빴던 것이 좋았고 심지어 노파의 죽음까지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다.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일을 모르시고 돌아가시길 잘했지. 한 달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이어서 또 두 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갔다. 수수대가 되어서 곡식을 거둬들였다. 하루하루의 고된 노동의 그늘 밑에 숨어있던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확실했었대. 이젠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대. 그녀는 자식이 있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동네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여자로서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대. 그녀는 그 폭풍을 치던 날의 자기의 어리석은 정녀를 저주했대.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갈구하던 육체 다만 그 한 가지의 굶주림에 몸을 내맡긴 자기의 정신 이것이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다. 남자의 육체 건강하고 정력적인 그의 육체 꿈에선 듯 다른 결과를 바랄 수가 있을 것인가 밤이면 그녀는 혼자 남모로는 공포에 시달렸대. 실로 그것은 귀괴한 모성이었다. 어쩌다 몸이 불편할 때가 있어도 어머니는 감히 그것을 나타내질 못했다. 이때까지는 임신을 해도 한 번도 입덧을 한다든지 한 적이 없는 그녀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숟갈의 음식도 사기지 못하고 구역질 만났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배 속에 뿌려진 씨가 잡초의 생명력처럼 너무 거칠고 거세어서 자기의 몸속에서 내 알개를 치며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낼 수 없었대. 밤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있었대. 너무도 불안해서 누울 수가 없었대. 그녀는 속으로 신음소리를 냈대. 아, 제발 다시 홀몸이 되었으면 뱃속에 어린애가 없다면 다시 옛날같이 홀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때는 침대 기둥에 목을 메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대. 그러나 그럴 수는 도저히 없었대. 어린애들이 있다. 그들의 잠자는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가 없었대. 더욱이 그녀가 죽을 이유를 캐내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시체를 조사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한다. 살고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대. 이렇듯 괴로워하면서도 마름에 대한 어머니의 정은 식지 않았대. 때로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어머니는 그가 그리웠대. 오히려 남몰래 자라고 있는 뱃속의 아이로 하여 그와 그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경고하게 되었는지도 몰랐대. 그녀는 자기의 어리석은 굴복을 후회했지만 그럴수록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또 낮대로 그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을 몰랐대. 어머니는 진정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때 그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그리웠고 아쉬웠고 또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발로 그를 찾아갈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대. 남에게 들킬까봐 겁도 났대. 다만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대. 그러지 않고 그녀가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자들이 흔히 그렇게 쓰곤 하는 돈을 바라고 가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말하면 이제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일까. 그는 한여름 내내 마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었어야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돌변에 있었다. 그는 딱딱하고 까다로웠다. 그의 몫으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받아갔다. 그의 태도가 이상했던지 큰아들이 물었대. 어머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아저씨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대. 내가 아니? 그녀는 알았다. 마름이 이제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추수 때의 잔칫날에도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 어머니는 몸을 씻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과 하나밖에 없는 벗어내 노파가 죽을 때 준비해 두었던 구두까지 신고 잔치에 갔다. 그녀의 두 뼈만 그리움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절망적인 공포로 맑게 빛나고 있었대.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바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억지로 유쾌한 듯 큰 소리로 말했대. 여자들은 그녀의 발갛게 상귀된 볼과 빛나는 두 눈동자를 보고 다들 놀랐대. 보통 때 남자 앞에서 그렇게 얌전하던 그녀가 큰 소리로 웃는 것이 놀라운 모양이었대. 그러나 마름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대. 그는 새로 비순 술을 마시고 있었대. 술맛을 보더니 한 농부에게 말을 붙였대. 이봐 이 술 말이야. 어떻게 한두어 통 나눠줄 수 없겠나? 술맛이 변하지 않도록 진을 그로 꼭 봉해서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대. 어머니가 그의 앞에 왔을 때 그의 시선은 처음 보는 시골 여자를 보기라도 하듯 흘끔 쳐다보았을 뿐 딴 데로 시선을 돌려버렸대. 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대. 이제 그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대. 그녀는 잔치 도중에 그것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언젠가 그가 준 폐물을 가만히 꺼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대. 그녀는 우선 몇 해를 두고 귀에 뚫린 구멍을 잘 보존하기 위해 꽂아두었던 철사고리를 떼고 귀걸이를 달았대. 그리고 딱딱하고 거센 손가락에 반지도 끼었대.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 번 그를 보기 위해 잔치 자리로 나갔대. 그녀는 남자들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 틈에 끼어 한쪽 구석에 서 있었대. 그들 여자들 가운데에는 수다쟁이 과부도 끼어 있었대. 그 수다쟁이는 그날따라 세신을 신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자기 발을 내보이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어머 난 또 누구라고 어쩐지 기어코 폐물을 사셨네. 주인 양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차리고 나오셨군요. 하고 수다를 떨었대. 그 소리의 여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며 웃어댔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웃는 소리에 이쪽을 향해 미소를 보냈대. 그러자 말음도 웃음소리와 그 수다스른 재담에 먹고 있던 그릇에서 고개를 돌려 연신 입에 가득 집어넣고 턱을 우물거리며 일부러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대. 저 여자는 누구야? 그의 눈은 새빨개진 어머니의 얼굴에 떨어졌대. 그는 마치 모르는 여사란 듯 다시 자기 음식 그릇으로 고개를 돌렸대. 갑자기 얼굴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낀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구전 놀림 때문에 부끄러워 달아나는 줄로만 알고 또다시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일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어린애들과 함께 나날을 보냈다. 그러면서 뱃속에서 살아고 있는 생명을 감수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는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일만 하는 채 했다. 곡식도 갈무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했다. 추석이 돌아왔다. 온 동네가 모두 그날을 즐기고 있었대. 집집마다 기쁨이 가득 찼고 동네의 좁은 길은 흥청망청 떠들썩했다. 어느 집이고 음식들은 풍성했다. 어머니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 송편을 조금 빚었대. 그날 저녁 달이 뜰 무렵이었대.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 앞 보드나무 아래 앉아 떡을 나누어 먹었대. 밝은 추석달은 환히 땅위를 비추고 있었대.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떡을 먹었대. 어린 것들 마음에도 어머니가 침울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대. 마침내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대. 어머니, 아버진 죽었나봐요. 여태 돌아오시지 않으니.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그게 무슨 방성맞은 소리냐? 아버지가 죽다니? 하고 꾸짖었대.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갔대.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대. 간혹 아버지 찾으러 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밀시 뿌리는 일 끝내고 나서 어머니가 돈을 좀 주시면 떠나볼까 해요. 어쩌면 늦어질지도 모르니깐 겨울옷을 미리 등에 매고 가겠어요. 어머니는 그만 도로껏 붙어놨다. 그를 달래야 했다. 자, 어서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그리고 몇 회도 기다려 보도록 하자. 너까지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난 어떡하냐? 내 동생이 너만큼 클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어? 이 말을 듣고 고집센 둘째 아들이 심술이 났던지 형이 가면 나도 따라갈 테야. 하고 소리 지르고는 조그맣고 빨간 입술을 삐죽거리며 성난 눈초리로 어머니를 흘겨보았대. 어머니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달렸대. 그 봐라. 쟤까지 그런 말을 하잖니?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에 5년 동안 나는 홀몸으로 살아왔어. 5년이라면 그동안의 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올만도 한 긴 세월이지 않은가. 5년 남편은 죽었겠지? 나는 과부가 되고. 아니 벌써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마름은 호랍이야. 나는 과부고. 마름의 아내는 작년에 죽었다고 했어. 그때는 그래도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어서 그런 말을 건성으로 들었지만. 그렇다. 나는 과부임에 틀림없어. 그날 밤 그녀는 하늘 높이 솟은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었대. 먼 하늘도 바라보았대. 어린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대. 온 동네가 잠들어 있는 밤이었대.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아주 조용한 밤이었대.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는 과부임에 틀림없다는 생각만이 또렷하게 느껴져 왔대. 만일 만일에 그가 허락한다면 곧 결혼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뜻밖의 일로 사정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갔대. 큰아들이 한사코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대. 그는 맹렬하게 일을 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큰아들은 그날로 당장 아버지 찾으러 가겠다는 것이었대. 아들의 키는 벌써 아버지만큼이나 자랐대. 그의 몸은 침대처럼 곱고 말랐지만 탄력이 있어 보였대. 이제는 어느 모로 보든지 어머니가 말려서 그만둘 어린아이가 아니었대. 침착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라 한 번 먹은 마음은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만 같았대. 자, 이제 절 가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마을 이름과 일하고 계시는 집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 편지는 벌써 다 태워버리고 없는걸? 설날엔 아버지가 또 편지를 보내실 게다. 그때까지 기다릴 도리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주소를 알고 계시잖아요. 글쎄 알고 있었다면 이 일 저 일 바쁜 일들이 겹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다가 그만 잊어버렸구나. 그러자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못했지 뭐냐. 아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듯 원망스런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래 널 그만큼 키워놓았더니 이제 어른 구실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나한테 집안일을 몽땅 떠맡기고 어? 내가 이 어미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설날에는 편지가 올 테니 그땐 마음대로 하렴 무나. 이쯤 되고 보니 아들도 하는 수 없었다. 당분간 자기의 소망을 보류해야만 했다. 그는 풀이 죽어 조용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대. 그러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실 그는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어쩐지 쾌활한 사람일 것만 같았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요 몇 해 동안 그는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자기에게 화만 내는 어머니였고 자기의 말뜻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였다. 그럴수록 그는 아버지가 그리웠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 아무튼 빨리 무슨 수를 써야만 했대. 새해가 되었어도 편지가 오지 않으면 아들은 또 졸라댈 것이 틀림없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버릴까.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까. 처음엔 여자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뿌리를 벗어 이젠 꼼짝할 수조차 없게 살아버린 것을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다시 스스로 위로하려고 노력했대. 자기 남편은 죽었거니 하고 속삭여도 보았다. 누가 들어도 그것은 고지 들을 만한 이야기였다. 그저 단순히 출타한 남자라면 자기 마을에나 자기 자식한테 자기 발로 한 번쯤은 돌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그의 죽음을 되십을수록 그녀는 그의 죽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대. 그리고 굳게 믿었대. 남은 것은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는 것뿐이다. 그녀는 다시 읍내로 갔다. 이번에는 다른 대수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친정 울키한테 오빠가 죽었다고 편지 좀 써주세요.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오빠가 일하고 계시던 집에서 어떤 하인이 등불을 뒤집어 엎는 통에 불이 나서 자고 있던 오빠가 그만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래서 유골도 못 보낸다고요. 대수빵 영감은 올케 이름에다 그녀의 이름을 썼대. 그리고 발신인의 이름은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지어붙인 이름을 썼대. 다만 발신인의 주소가 그 음내가 아닌 다른 도시 이름인 것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자기 일도 아닌 데다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만 했대. 그리하여 어머니는 구제되었대. 그러나 그녀의 구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름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녀는 무턱대고 여기저기서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그전 지주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대. 거기 가면 마름의 거처를 틀림없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대. 그녀는 가르쳐준 집을 향하여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겼대. 마음은 점점 불안해서 갔대. 바로 그때였대. 하늘이 도왔는지 그녀는 막 어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름을 발견했대. 그녀는 소리 지르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름은 그녀와 그의 팔을 붙잡은 그녀의 손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니 왜 그래?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막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는 그녀의 팔을 부딪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애원이라도 하듯 그를 바라보았대. 그는 이어 거친 소리로 말했대. 내일 것은 다 냈잖아. 그러자 그때 길을 가던 웬 남자가 그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대. 허 자네 웬일이야? 예쁜 여자한테 걸렸군 그래. 그러나 그는 그 두꺼운 눈가풀을 쳐들지도 않은 채 그녀를 향해.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그 거칠 거칠한 흙손이 좋은가 본데 난 아주 질색이거든 하고는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어머니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연사실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그러자 문득 어머니는 그가 준 폐물이 생각났대. 그것이 그가 의미하는 보수였대. 그렇대. 그 보살 끝없는 작은 음부치로서 그는 그가 서지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것이대. 이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대.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에게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대. 마을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대.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풀이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울어도 좋을 때는 아직 멀었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슬픔은 한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슬픔을 참았다. 마음을 조사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다. 마침내 아버지의 편지가 왔대. 그녀는 그것을 마을 대서인에게 보이려고 갔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기별인 것 같아요. 편지 올 때가 아닌데 편지가 왔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내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대. 노인은 편지를 읽어내려갔대. 읽어내려가다가 말고 갑자기 그의 안색이 달라지더니 소리를 질렸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병이라도 낫답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대. 노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들고는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며 엄숙하게 말했대. 죽었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치마로 얼굴을 뒤집어쓰고 울기 시작했대. 이제는 안심하고 울 수 있었대. 정말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녀는 거침없이 울었대. 외롭게 몇 해를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울었고 어쩌면 자기는 그처럼 팔자를 더럽게 타고 나서 남편도 없이 외로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울었대. 뱃속에 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도 서러웠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멸시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더욱 서러움이 북받쳤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울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울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울 수 있었대. 몰래카메라 versus 아름다운 여러분의 약속에 든 아이들의 욕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ση Hope